네? 그 며칠 때 좀 이상하긴 했는데 사펑이 애니 만든 공격이라고? 아니죠. 사펑 애니는 진짜 잘 맞는 거고 그거는 오히려 애니보고 사펑을 게임을 해볼까 할 정도로 잘 맞는 거고 그건 되게 잘 맞는 거고 애니 또 만든다고? 거기서 또 만들면 좋겠다 트리거해서 만들었던가? 6시간 동안 여정의 결과가 형씨 입닫고 레디나 박아라니 크크크 아 레디 박으라고 미션 탈출 직전 똥쟁이한테 사망하는 미션이네요 돈 좀 벌어볼까? 좀 벌어야지 일해야지 이제 놀았으니까 일할게요 그런가? 사펑이 애니는 어디서 만들었지? 트리거 아니야? 똥쟁이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거냐고? 똥 싼다고 앉아있어 존버 얘기하니까 존버 존버 얘기하는 거야 존버 얘기하는 거야 완전 똥 싸고 있다고 그랬나가 가이낙스 아니냐고? 트리거가 가이낙스에 있던 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일걸요? 전첼불 얘기하는 거 가이낙스 망했어 가이낙스 망했어 가이낙스 에반게리온 나디아 뭐 이런거 만든 회사고요 프린센스 메이커 뭐 다들 에반게리온하고 프린센스 메이커 정도는 알잖아 나디아랑 그런거 만들고 회사고요 망했어 그치 검버스터 검버스터도 있지 사펑 트리거 마오로매틱? 트리거가 원래 그전에 가이낙스 에반게리온 이랬던 사람 많을걸 근데 약간 스타일 비슷하잖아 피엠 실킬 아 너무 쉽고 사람 하나 없애는게 엄마나 쉬운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트리거 요즘에 만드는거 뭐없어? 트리거 꽤 재밌기네 트리거 꽤 재밌기네 아 던전밧표 트리거꺼야? 던전밧표 트리거꺼야? 던전밧표 더 봐야겠다 한 이와보고 이거 뭐하는거지? 이게 왜 인기가 있는거지 그랬는데 더 봐야겠네 억지로 더 봐야겠네 재밌다고? 아 나 이거 무슨 재밌거 별로 없던데 난 좀 처음엔 뭔지 모르겠어 이게 애매하더라고 뭐지? 식던데? 형 지금 우리 자극하는거였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처음엔 좀 그랬어 엘리트 스캐브 다섯마리 쳤지? 근데 엘리트 스캐브인지는 어떻게 알아? 뭔 말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 못하겠어 나 그 뭐지? 사펑 애님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막 난리를 쳐서 아 뭐 그정돈가? 재밌긴했는데 그정돈 아니고 후반부분이 좀 아쉽다 전개가 너무 빠르다 전개를 좀 더 늘렸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빨라서 좀 아쉽고 엔딩도 제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엄청 멀아 애들이 으흐흫 나도 재밌게 봤는데 막 긁으려고 긁은건 아닌 맞어 근데 뭐 근데 걸렸다 아 어 여기서 드려났다고? 대박 울트라 파워 어 잠깐만 울트라? 아 컨테이너는 얼마 안하겠다 제가 모든걸 봐도 일단 그정돈가로 시작해서 기준이 너무 높아 도파민 채워주던 도박맥 약부같은 만화는 이제 안나오나 아싸 비싼거 어 아싸 맛있는거 나 지금 돈 8만원인가 밖에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좀 돈 좀 벌어야돼 어? 여기 배지가 있다는 것은 안털린건가 설마 10분이나 지난방인데 어어? 이거 안털렸잖아 잠깐만 어 이거 공짜라고? 야 비트코어 있는거 아니야? 레이드에서 술에 고기 한주 안주 한입 먹기 한판에 헤드샷 3킬 스캡을 포함인가요?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옛날처럼 그냥 재밌거나 그래도 약간 내빼고 칭송하고 이게 안돼 자꾸 재게 된다고 그러야되나? 그런게 좀 있긴해요 약간 쿨치병 걸림 재밌게 봤는데도 그정돈가가 돼버림 재미는 있는데 뭐 그정돈가 이렇게 돼버림 어? 아 기타 기타 피크네 3만원 아니야 어렸을 때는 안그랬어 맛있는거 먹어볼까 나면 왜이렇게 많이 넣어? 휴지 주워서 번기통 안에 집어넣기 아직 없다 이트코인 없네 고등학교때 김영태와 포켓몬게 유치한데 그정도인가? 고등학교때는 김영태 여러분들 포켓몬 이름 뭐로 지을까요? 아니 고등학교때 포켓몬 유치했다고 했는데 고등학교때는 이거였어 고등학교때는 핑클팬이었는데 어 막 핑클 뭐 별로다 막 이러고 옆에서 막 그러면은 그 말 사과해 약간 이런 느낌? 그 말 사기 아니야 헛소문이야 이러면서 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는거지 내가 좋아하는거에 완전히 몰입하던 시기가 있었지 그 말 사과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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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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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다 그래 가대채는데 회전전합시다 머쑑해보긴 한데 가방자리도 없고 으흑 으흑 아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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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단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잖아 옛날에는 있었는데 꼭 한 명씩은 있었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막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어 비트콘이 잘 안 나요 비트콘이 지금 80만원이에요 비싸요 장원형? 장원형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장원형 근데 진짜 너무 아이돌 같아 완전 그냥 아이돌 완전 아이돌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어 뭔가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돌처럼 나가줘 진장동 존경하는 사람 있냐고 다 존경하지 다 존경하는 사람 밖에 없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존경하는 사람이 많겠죠? 지금 잘 안보이는데 잘 안보이는데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알면 중간사람 많을걸 저 여깄어요 근데 누구? 누구시죠? 어? 아 피규어 피규어 얼마지? 5만원? 아 총알 다 벌어야지 이거 이쪽으로 탈출할 수 있나? 서든? 서든 여기 서든 맞나? 서든 러든? 똥조림 두개 먹고 어는게 더 맛있는 날 리뷰하기 키란 놈 식량 뺏어먹고 탈출하기 비 맞으면 콧노래 부르기 비 맞으면 콧노래 부르기 이제 벌집 별로냐고? 벌집 10만원 밖에 안해 옛날에 350이었는데 10만원 밖에 안해 이제 시즌별로 다른데 시즌별로 거의 키타형의 그냥 놀림임 놀림감이 우리 키타형이 벌집을 잘 안나오게 하면 비싸지는거고 키타형이 벌집을 잘 나오게 하면 싸지는거고 내가 어제도 먹었어 벌집 잘나와요 다음대로 가능 다음대로 서튼 로드 랜사이드 타이트 아웃 랜딩 스테이지 이거 어디지? 존 게이트 그라또 니키타도 존경하냐고? 아니요 아 근데 키타형이 게임은 진짜 잘 만들지 몰입감있게 얼마나 잘 만들었어 운영이 좀 별로라서 그렇지 사운드 좀 돌려주세요 발소리가 안들려 이씨 아 게임 잘 만들었어 많이 하잖아 내가 타르코프 좋아합니다 어 어? 이거 얼마였지? 4만원이었는데 어? 잠깐만 변기에 버리기 미션 있었는데 여기 화장실 하나 있을 것인데 잠깐만요 이쪽이 화장실인데 아 여기 열려있는 화장실 대체 어디있는거야 아 나 어딨는지 알아 근데 그 미션 하고 갔다와야 됐나 위험하게? 저쪽에 있어 저쪽에 변기 하나 있어 저기 스폰 튀어나는데 나가자고? 아 나 하고 올게요 저거 한번도 못했어 저 미션 표지 주워서 변기통 안에 집어넣기 미션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 얼마 죽진 않겠지 스캡인데 돈 벌어야지 현실 돈이라고 탈꼽 지금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돈 좀 벌어야 돼 어제 망해가지고 샷건으로 사람 죽이는 캐하다가 돈 다 써가지고 지금 거지예요 개망함 오늘 좀 돈 좀 버는 무빙할게요 어 근데 생각보다 뭔데? 이렇게 멀었나? 저..저쪽이었나? 뭔데? 이거 아닌가? 더 가야되나? 집같은 데가 있어요 다리 건너가기 전에 뭐야 이거 P2탄? 여기서 여기서 이쪽에 있을거야 아마 저쪽에 지뢰밭 아닌가? 저쪽에 등대 등대맨 있고 보스 조심 여기 여기 화장실 하나 있는데요 여기 아닌가? 더 가선가? 더 가선다 더 가선 여기 맞는데? 여기 화장실 하나 있어 거기 앞에 시체 있고 아! 저기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땐 저기 아닌데 저기도 화장실이 있네요 토사하스 있고 와 드디어 이 게스트 하네 잠깐만 꼬리 찍혀야지 저거 꼬리 찍기가 어렵네 꼬리 안 되는거구나? 그냥? 꼬리 안 되나 본데? 그냥 이렇게 놔두고 올게 어차피 이거 그냥 변기통 안에 집어넣기잖아 아 근데 변기통 안에 집어넣기인데 아이씨 아 큰 변기면 되는데 아 어떻게 꼬리 너 안 들어가 꼬리 꼬리 와 들어갔다 드디어 이 미션 안에 오케이 이거 퀘스트가 아니고 시청자가 걸어준 미션이야 런이다잉 이럴게 성공 눌러주세요 돈을 많이 벌려면 본캐로 역시 스호타를 가야되나 무슨 약 자러갔나 걸고 주문실에 가셨나 휴지 주워서 변기통 안에 집어넣기 제가 눌룰게여 맛있고 좋습니다 짠 진통제 진통제 필요없잖아 싸구려 진통제 필요없는데 15,15 아니고 한 칸짜리였고 진통제 아니고 이것도 4만원이라고? 아 그래요? 이게 왜이렇게 비싸? 좀 이상하게 쓸데없는게 비싸네 됐고 됐고 돈좀 벌어볼까? 비트코인이 안나오네 이거 쓰였다 봐야되나? 자 일단은 요거 두개랑 요거랑 팔아야지 이거 4만원이라고? 인형도 전시해 놓을 수 있는데 그냥 팔게요 싸쓰 미션이 있네 이거 4만원 4만원 출발이 좋다고? 약간 느낌있네 어제 완전 방에서 퀘스트도 심지어 별로 못함 샷업 퀘스트 별로 못함 다른건 많이 했는데 2킬 했을걸요? 샷업 지금 17만원 있네 17만원 17만원 왜이렇게 비싸냐 이거 왜 가격이 안떨어지냐 꽤 잘나오는데도 6만원 7만원 3천 내 전재산이 하나에요 벌집 벌집 10만 9천 7만 6천 이거 아줌마한테 팔아도 비싸고 모르핀 1일핀 2일핀 아 왜 안팔리죠? 스키어 다이어리 맞는데? 피스캐퍼였나? 오케이 얼마임? 50만원 겨우 복구 또 킹건 쏘러 가야되나? 어차피 킹건 쏘다가 거짓했는데 킹건으로 시작하자 일단 우지차고 다녀야되 이거지 이게 왜 이거랑 이거 두개랑 같이 사게되는거죠? 원래 판이 들어있지않나요? 이 안에? 왜 이거 또 사게되있어? 버그인가? 내가 뭐 설정을 잘못했나? 근데 왜 세팅이 15만원인지? 뭐가 이상한데? 이거 왜 두개뜸 이거 왜 두개뜸 이거 왜 두개뜸 많아 킹타형 이거 맞아? 왜 자꾸 떠있냐고 좀 쉽게 살라고 하는것인데 좀 쉽게 살라고 하는것인데 보험 보험 돌아오진 않겠냐고 아 맞다 어제 샷건하던거 돌아왔을지도 아직 안들어왔어 시간이 안됐나? 어제 셧업캐를 몇시부터 하기 시작했더라? 몇개 좀 돌아왔네요 몇개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내고 샷건 어디갔지당? 샷건이 안돌아옹 샷건 다 가져간거야? 샷건 다 가져간거야? 탈출기가 오연탈출? 확실 fire 샷건이 안돌aks 갱싶은 수두타나 챙기고 진통제 챙기고 치료제 챙기고 바다출혈 챙기고 총알 더 챙기고 파르티잔 신규보스라고 파르티잔이라는 놈이 나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거 뭔데 이거 11만 8천 싼건가 200원이면 계단가격 얼마임 이쪽 라인이 있으니까 싼건가 200발에 11만원이면 1발에 500원 2발에 1000원 20발에 10,000원 200발에 10만원 맞는거 같아 이 싹건탄 좋은거 가야지 준비됐죠? 으그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으로 시작하죠 세간으로 시작하죠 부먹? 아 부먹 안걸네 부먹 뭐 가서 줍지 뭐 어차피 수술도구 있으니까 총기도 연발 샷건만 써야되냐고 어 샷건 써야될거야만 샷건 샷건요 쓰고 모자 이거 쓰고 조끼 이거 쓰고 세관에서 사람 8마리 잡는 캐스터거든요 지금 2마리 잡았고 6마리 paz específic quedar 슬 pedestrian 거 hospitals 실패 남은 오늘은 좀 미션이 좀 작네요 네 한줄 한줄 파르텐졸 오연 탈출 스튜피모보 애치면서 PMC 죽이기 비 맞으면 콧노래 부르기 기란놈 식량 빼서 먹기 통조림 두개 중에 하나 골라서 리뷰하기 한판에 헤드샷 세킬 레이드 레이드 엘리트 PMC 오케이 한줄도 못 깨자는데 어제 한줄은 깼을까 깨든 안깨든 깨 좀 많이 있으면 든든하단 말이야 뭐라도 될 것 같아서 미션 두개를 왼쪽에 있냐고 두두리네 두두로 좀 어둡네요 화나게 드릴게요 지금 무한잎을 집어서 먹지도 않을거 그릇에 잔뜩 담아두는거야 방제가 이상하다고? 방제가 왜 돈싸서 총만드는게임 맞는데 동시에 미션 두개완료하기 동시에 미션 두개완료하기 아이스티 아이스티 제로 아이스티 먹어서 그런가 속이 좀 더부룩하다 두개나 먹어서 그런가 속이 좀 이상하지 많이 먹어서 그런가 스쿠랄루스 상관 REFLE 소명모를 소명모를 왼쪽 상관 서비스 광고 왼쪽 왼쪽 해볼 왼쪽 이 시간 맞다! 사람 있는 곳으로 바로. 바로 싸버려야 되니까. 스캐브 소리가 바로 왼쪽이다. 사람 많은 곳으로고. 저쪽에 스폰 하나 있거든요? 안 태어났는데?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프로마켓 앞에 스캐브. 저기, 저기가 스캐브.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 저거. 나. 어? 엠포를 얻고. 엠포를. 쏴서 스피어를 얻고. 스피어를 쏘다가. 삐칠이한테. 죽고 다시. PP91을 쏴서. 아, 또, 또. 또 그러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참고 있는 놈이. 자꾸 여기까지 쏨. 저, 저번에 죽었잖아요. 아까 그 쏟은 놈. 그 청장에 있는 저기. 참고 있는 놈이거든? 잘못하면 죽어. 크로마켓만 가지 말고 사람 찾으러 가죠? 얼마 맛있는 것도 안 나오던데. 항상 이럴 때 나오더라. 먹어. 4월 1일 날. 아니 여기까지 쏜다고? perish. 하하하하.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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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흐흫 붙였네 아 저 창고 위에 있어 저 창고.. 어 여기도 이용건데 뭐야 이거 나 캐스트 했지 아니 저기요 여기도 쏘나올래? 죽여야겠는데? 아 상권이라 나 못죽여 아니 뭐 스캐브가 저래 바테리? 아 근데 이게 필요하긴 했네 누가 지금 싱골조에서 쏘는건가요? 엄마야 아 저 왜저래 지금 아 뭐냐고 저기 스캐브가 미쳤어요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쏜다고? 죽겠는데 나 나 라곤 걸렸어 지금 타케팅됐어 사람 잡으라 죽으니까 말이야 저게 지금 누워있어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 원화하자 아 나 이거 나갈때 죽는거 아냐 형 누가 뮤탄으로 기숙사 숙대만 만들었어요 깨메기 이즈구 그러네 뮤탄은 저렇게 싱골조에서 대넘고 있었다고 사람인가? 사람같은 놈이 가고있어 사람이니까? 어 사람같은데? 수루탄킬 인정인가요? 수루탄킬 인정인가요? 사람 맞지? 나 못봤는데? 뒷머리 샷 노렸는데 이씨 글라나 죽었냐? 킹군이 헤드샷을 무시하지 말라고? 진짜 맞네 아 수루탄은 더 가고 죽었다 죽었다 예캣! 이 거리에서 죽이네 이거 킹군의 헤드샷을 무시하지 마라규? 워더 킹군의 헤드샷을 무시하지 마라규 이게 죽네 보이세요? 나 아니지? 난가? 아니 칼나갔어 오? 사클? 오클? 이거 못찾는대요 발소리 개보여? PMC 죽으면 챠엔지 인쟤야 사람 있네 저거? 뭐가 있는데? 빨리 먹고 튀자 자리가 너무 안좋아 한놈 죽이 시작하면 계속 오거든? 옳라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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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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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대 Performance 아 하음 안로ующ think 엄和 aka 굿멍이다 굿먹 내가 들어가서 먹으면 된다고했지 juego 무슨 폭탄 소리가 난다? 그걸 조여서? 죽이러 가야겠지요? 수술 좀 하고 근데 많이 먹었는데 근데 캣템도 두 개랑 먹고 비 온다 비 오면 콧노래 부르기 미션 있어 죄송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콧노래 콧노래 아 방송이 이상해지는데 미션 땜에 ㅎㅎㅎㅎ 뼈보라지기 미션 물밥 안 먹고 게임 시작 인게임에서 물밥 전부 100% 한번에 같이 아 으아 됐죠? 주시고 콧노래 아까 죽인 놈 먹을 거 안 갖고 있었나? 아 먹을 게 없네 뺏어 먹을 수가 없네 이거 총 무슨 총이야? MP5 오 뭐야 6.3? 기숙사 쪽에 택시 타고 나가죠? 아니 더 죽이러 갈까? 1킬로 만족하는 거야? 근데 좀 맛있게 먹어서 기숙사 쪽에 택시 타러 가다가 사람 만나면 죽이고 아니면 런 하고 템 들어.. 아 너 뭐야 방금 뭐야? 어 서덥은 무조건 회전율이 맞아 병목지점 이런 데서나 싸우는 거고 또 오면 되니까 금방 오니까 세관은 감사합니다 미션 두 개 성공 감사 감사 엽 고마워 엽 핵시? 여기 치코리터들 많아 어제도 한 번 당함 오이지도 않음 오심싸그 이거 술탄 챙겨야 되는데 엉봉봉봉 발소리나는데? 왼쪽에서 기분 탓인가? 아닌가 발소리 수풀에 숨어있는 놈들 오심 없겠지? 택시 택시? 택시! 아씨 택시 없어 나 이번 판 택시 없어 나 이번 판 택시 없어 어? 2층이 열려있어 너무 무섭거 넘어가야돼 택시 옷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앞쪽 조심 핸드쪽 부터 조심 여기서 종포 타는 경우도 있고 소리듣고 멈춰있거나 여기랑 여기 바이 라인까지 다리만 잘 건너면 안전할 것 같은데 여기여기여기 이 라인이 위험해 아 루 앞으로 갈까 다리 건너지 말고 그냥 거기가 차라리 안전할지도 여기여기 좀바른 놈들이 있어 요쪽에도 많아요 아 모닥불이 없다 탈출 못해 다리 건너야돼 아니면 절로 가든가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세요 님들? 보통 여기 루아푸랑 여기 둘다 탈출 있잖아 어..어떻게 가심? 어? 난가? 나야? 난거 같은데 앞에 소리났는데 난가? 아닌가? 나 맞는데 근데 스캐브가 쏜 것 같은데? 런 땅땅땅땅땅땅 암페 암페 숲 좀보 조심 여기서부터 앞에 좀보 조심 뒤에 쫓아오르는 놈 조심 핀거니까 싸움나면 그냥 붙어 기차 밑에 조심 여기 풀 조심 뭐 조심한다고 저거 잘 안 보이던데 저거 사람 아니야 저거? 뭐야 저거 신호등 옆에 여기 여기도 조심 여기 풀 줘 조심 생각해보면 그지같은 게임이야 이거 소리까지 이번 시즌에 소리까지 줄여 놓은 것 같아 소리가 잘 안 들린 발소리가 솔직히 전부하면 키랄 확률 높은 듯 오늘 핀셋 세팅 됐네? 아니요 앰프 연결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그거 나스 지우는 법 배워가지고 두판 연속 탈출 좋아요 느낌 좋고 1킬에다가 뭐 맛있네 30렙 이상이 없네 5킬 어떻게 잡았냐고? 샷건 헤드 노렸죠? 이게 펠릿이 퍼지긴 퍼지는데 생각보다 머리 맞출 확률이 있어 아 방금 헤드사스로 떴나요? 아까 이렇게 떴을텐데 뭐에 죽었는지 16렙 목 맞고 죽었어? 다리 맞고 죽었다고? 이상하다 헤드 조준했는데 옛날에 여기에 죽은거 나왔는데 안나오네 이제 다리를 맞았다고? 이상하다 너무 쉽 거? 엠피파이브 아 맞다 그 미션 있었지 치료하지 물밥 먹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100% 한 번이라도 채우기 예 그 미션 하면 되죠 물밥 먹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기 프로피탈 아 그래 아까도 사실 프로피탈 있었어야 됐어 프로피탈 너무 비싸 뭐 뭐가 터진거죠? 방금 미션 성공했는데 안보여 한 번에 뭐 뭐야 이봐 슈퍼 매시브 게임지 슈퍼 매시브 게임지 슈퍼 매시브 게임지 하버드 연휴 시간 잘못 걸어서 다시 왓고잉 이번에는 기숙사 가까웠으면 좋겠다 가서 바로 지금 3킬 했으니까 5킬 남았나? 바로 5명 5인큐 잡아버리게 그 전에 5만원 꺼를 성공을 누르셨어? 아 그래요? 근데 10만원? 뭐야 15만원짜리 연휴야? 그럼 연휴 다시 걸러서 15만원짜리 안류야 그러면 이번에 성공하면 보이는데 연휴를 다 먹는 걸로 하겠죠 3개는 먹어야 돼? 비싼건 비싼거에 대우를 해줘야지 대우 해줘야지 현실 연휴 현실 연휴 빙수에 넣어야지 맛있어요 아 빙수 먹고 싶다 내일 빙수 먹자고 안 돼 지금 다시 94킬로 됐어 연휴 3개 먹을 거야? 다이어트 시작해야 되는데 빨리 요즘 런닝한 사람 진짜 많더라 오늘도 출근하는데 앞에서 사람들 막 뛰어가더라고 여기서 뭐지? 도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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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근데 런닝 크로가 뜨더라고 막 뛰어가더라고 도둑 같은 게 있어서 쫓아가는 건가 그랬거든? 처음에 갑자기 막 뛰길래 사람들이 인도에서 길방러 요즘 런닝이 확실히 인기야 내 친구들 중에서도 뛰는 애들이 있거든 건강을 생각하기도 하고 요즘 뭔가 유행도 있고 날씨도 시원해져서 더 많이 뛰는 듯 왜 갑자기 유행된 거냐고 요즘 마라톤 같은 거 유행인데 기한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 혼자 산다에서도 좀 유행하고 또 웰빙, 건강 이런 건 항상 키워드였잖아 그쵸 한 2년 됐어 2, 3년 카본신발 50만원짜리 사서 런닝하자고 전 벌써 기한씨가 신은 신발을 샀죠 젤카아노 이미 두 번이나 썼다고 저번에 샀다고 했잖아 마라톤도 많이 나가나봐 젤카아노 싸다고? 비싸요 10얼마임 거의 20만원임 50만원짜리 운동화는 더 좋나? 더 좋나? 아 또 여기야 아 이제 좀 사람 좀 읍쎄보려고 했더니 항상 멀리 태어나네요 야 이거 킥목에 가자 킥목 킥목 지금 2층에서 숙였다잉 요쪽 라인 여우 라인 여우 라인 여우 라인 아무도 안 오? 저쪽에서도 태어날 수도 있는데 기숙사 갈까 그냥? 여기서 한 마리 태어나고 여기 들어가면 크로마키방 갈거고 그래 그냥 기숙사로 가자 어차피 샷건은 근접전이 유리해서 중거리전은 불리하고 멀더라도 뛰어가지 뭐 너무 멀리 태어나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른건 진통제로써 다리 부러지거나 팔 부러졌을때 뭐 배 나갔을때 비명 지르면서 다리 쩔뚝이거든요 근데 진통제 먹으면 약간 참옴 미리 먹는거야 아플거 대비해서 그래야 교정중에 다리 부러져도 뛸수가 있거든요? 뭔가 좀 잘못됐는데 약간 예방천에서 먹는거지 일단 지금 주유소쪽에 살짝 붙어가지고 보스 있나온나보고 보스가 이번 시즌엔 거의 안나옴 어? 무슨소리나긴 했는데 스캡인가? 7%밖에 안되서 하지 여기 스캡은 원래 한 25% 7%인데 이렇게 차이가 큰가? 어? 킹건 사람인가? 죽었다 죽었네? 저놈이 저놈을 쏜거네 스캡이가 킹! 킹! 도마와 스캡 경보 알림이 스캡은 나를 쏜거라고? 아 그래? 근데 쟤가 자기 쏜줄 알고 쏜거 같은데? 나 샷건 중거리 왜이렇게 잘 쏨 듀오인지 확인좀 아니 샷건 이거 중거리 샷건이 아닌데 이거는 그거거든? 가까이서 쓰는 샷건인데 샷건 탄알중에 AP20이라고 중거리 샷건이 따로 있어 뭐야 봐봐 샷건은 더더 핫해지는 러닝크루 21레벨 샷클리네 왜이렇게 거지야 왜 가빠가 없어? 아 샷클리 가빠가 있구나 깔끔하구만 이 친구 가져갈까? 이거 무거운데 되게 유비 같다고? 그러게 스템 세팅이 좀 너무 귀여운데 몇 레벨이었죠? 21레벨? 저보다 높은데요? 이번 시즌 내가 이번 시즌 많이 못해서 숙사 들어갑니다 잉 아까 총소리 기숙사해서 한건가? 두르르르륵하는 &전 무서운데 어? 가동 가동 총소리 셧업 맨 셧업 어이 철계로 가자 여기 치코리타들 조심 너무 무서워 안보여 숨어있으면 안보여 택시있고 벙벙벙 벙벙벙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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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벙벙 벙벙벙 버릴까 무거운데 버릴게요 피했어 이거 얼마지 껌따기 4만원 되나? 탄성비 마지막에 들고가는걸로 가방 덮고 지금 무조건 있어 지금 방금 살짝 오 어? 기숙사인가? 좀 먼데? 기숙사 각박에 어? 시체뭐야 사람인데 이거? 옆에 왼쪽 킹업맨? 아 아 아 있었네 어 나 팔 다 남갔어 나 일단 숨어서 소리좀 해야겠어 아 아 어쩜지 소리가 나더라 아이씨 이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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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다 찾고 있어 거기다 지숙사 그리다 티키 아이씨 아이씨 딱 그민신한다고 들어가서 밥 100 물밥 100% 채우기 해가지고 할라고 들어올 때 40으로 들어왔다 프로피탈로 피차고 있어 프로피탈에 밥이 있을걸? 약간 밥도가 있어 체력재생 행진 대사 뭐야 아 배고파서 배고파서 치료가 안돼 바로 터짐 망했다 밥 먹어야 되는데 가방 던지고 왔어 거기 먹은거 있는데 맛장 떠야돼 이거 아 뭔소리야 이거 방방방 저 녀석 밑..위에 뒤지고 있는데? 시건방 녀석이 시건방 녀석이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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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참았는데! 아 치술 안 할라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후후후후후후후후 스캠프가 나 죽였다 흐흐흫 아 어떻게든 빨리 수술하려고 했는데 참았는데 그 날씨 흐흐흐흐흐 아 그래도 보험료 돌아가겠지? 뒷머리마점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하아 나이씨 왜 이렇게 오래걸려 수술 1킬 했잖아 한잔해 보험으로 돌아올거야 물밥 100 안됐나요? 아 100이 안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히든 미션 성공 사실 100%였지만 히든 미션 조건보험 성공해가지고 이 미션이 성공이 됐네 감사합니다 게다가 PMC17까지 오케 미션 2개 클리어 됐어 돈 벌었어 현실돈 벌었어 현실돈 벌었으면 됐어 샷건 아직 안돌아왔냐 킹건 이걸로 사람이나 한 번 잡으러 가볼깐 PMC 캘로 등대가 좀 잘 걸리는 것 같은데 샷건이 안오네 머리랑 이건 오는데 이거 그거 갖고 다녀 세어수술도 긴거 있죠 15개짜리 맨날 5개 하면 안에 들어가면 수술만 한 3,4번씩 해 아 내가 의사야? 한판에 수술 3,4번에 지금 진통제 3,4개씩 먹거든요 그래서 5개짜리 바세리랑 빨간색이 안통해 지금 20개짜리 물 많이 먹는 그 진통제 있지 15개짜리 그거 그거랑 수술동을 15개짜리 이거 두개 바꿔야겠어요 나한테 안맞아 느리다고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갯수가 많잖아 아싸 걸렸다 덤데 카페에 유머게시판지기 뽑혔냐고 아니요 아직 지금 읽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이력서 보는 사람도 있던데 그정돈가 그렇게 되고 싶은건가 유머게시판 통제하고 싶어서 그런거야 경쟁이 심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요 보상도 없는데 보상 과자 사준다는 것밖에 없었는데 무슨 과자 사줄거냐고 자기가 무슨 과자 좋아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어? 옵돌이 아 오늘 옵돌 옵돌 테스터 없으신가? 누구? 있었는데 아 이거 옵돌이 얼마지? 27분 집에서 태어났네 이거 로그 한번 갈까? 로그 로그작을 한번 하죠 쇼는 익스프레스 버크션 로그작 되냐고 아니 로그작을 하는게 아니고 로그작 한 사람들거 주워 먹는거이 혼자서 다 먹는데 뭐해서 뭐야 니네 뭐야 니네 왜 이렇게 많은거 로그작 찌꺼기 로그작을 해도 템을 다 못 먹거든요 남은걸 먹으면 돼 어? 어? 이 말이 맛있는데 얼마지? 왜 대사를 치지? 사람 왔니? 사람 온거 같은데? 왜냐면 이쪽에 나가는 길이 제일 가까운 길 좀 쉬운 자리가 있거든? 패스트 쇼라라고요? 팀씨 왔니? 쎄는 어딘지? 스읍 쟤눈 가는거 보니 저들과 온거 같은데? 야 잡으러 가자 사람잡어 다리 써야 된다거나? 오케 아니야 그냥 머리 쏘면 돼 어디 가는거 보니깐 있나본데 어씨 깜짝이야 없어 있어 쟤눈 왜 다시 돌아와 없나본데? 없나본데? 없잖아이 찌키브리키 어? 있어 누가 소음기총쌌다 존종 잠깐만 그러면 이쪽으로 탈출하려고 온 것인데요? 봐봐 저 앞에 있어 두루룩 여기야 일로 갈거야 저쪽에 탈출구거든? 사운드 한다 들이댈까 지금? 죽었니? 캐브야? 그래 쫄지만 스캐브니까 하지만 머리 맞춰야돼 올거야 바위에? 아냐 앞에 있어 짓 나갔다고? 그러면 저게 다른 놈인가? 앞에 쏘는 놈 뭔데? 바위에 잠깐만 결국 탈출금 존벌하고? 아 존벌하냐 소리가 나니까 지금 준비하는 거지 기다리는 거지 택티컬 웨이팅이지 안오는데 왜? 바위 지나갔으면 일로 와야되는디? 한참 전에 지나갔나? 두마리였는데 둘다 다른놈인가봐 앞엔놈 앞엔놈 잡죠? 우리 근데 다 죽었냐? 캐브덩들? 그냥 들이댈 걸 그랬나? 나 가방 어디다 버렸지? 여기 어딘가 내 가방을 버렸는데 왜 죽이고 아무도 안오는거야 근데 시체 있나 봐봐 띠키뿌리키 띠키뿌리키 뭐다 지나가다 죽였다 이쪽으로 지나갔다고 이러겠죠? 내 친구들이여 죽어버렸군요 일로 갔어 복수해주마 여기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왜냐면 스캐브 킬 미션이 있거든? 마을에서 죽이긴가? 그래서 그거 잡으러 다 온 것 같은데 한놈이 그거 킬하러 저기 있다 앞에 스캐브인데 스캐브야 못봤니? 하락? 아 몰라 아이씨 로그가 어디 간거야 아이씨 아 바위도 놓치고 여기도 놓쳤네 오른쪽 발소리 뭐지 왜 오른쪽에서 발소리나지? 사람인가? 아냐 물소리 전에 무슨 발소리 같은게 났는데 잘못들었나 물소린가 고 3번창 가는 방법이 있고 어? 아씨 깜짝이야 너 뭐야 왜 칼 들고 다녀 놀랬잖아 3번창 가는건가? 육해보 육해보 나도 육해보거든 저런 놈 싸긴 해야돼 근데 왠지 맛있는 거 먹었을 것 같잖아 나 여기 확인좀 할게요 여기도 작업을 많이 치거든 근데 작업치다가 실패해서 죽거나 죽이긴 죽였는데 본인도 다른데 맞고 죽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등대 로그작이 아니고 등대 로그작작 예 로그작을 한 놈을 작업 죽은 놈을 살짝만 보세요 올라가면 쏴버리니까 누가 저기 스캐브 있다 없나 보네 없나 보네 여기 지뢰 조심하시면서 아주 빠르게 밑에 보시고 여기 비트코인 찬스 없고 잘못하면 멀 싸요 춘사라는 놈 있으면 시체인다 보고 어디갔지? 어디갔어? 레이더 로그 어디갔어? 없네 몰라 어디갔지? 여기나 작업해야겠다 어? 다 먹었나 벌써? 깨끗한데? 여기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기억이 잘 안 나네 여기도 하나 있고 알 수... 누구야? 어? 로그 어? 땡 빼 아싸 얼마죠? 무거운다는데 이거 60kg 넘었거든 이거 탱크 배터리가 뜨네 쟤 로그가 쏜다 사람 70만? 42만? 아... 조금 아쉬운데 42만 이 라인 쭉 타고 나가죠? 무거워가지고 퀘템이라 어... 맞아 깨바가 없네 안전하게 나갈까? 아... 일로 가면 위험한데 지금 로그가 유탄 쏜다 저쪽에다가 로그형 유탄 쏘는거면 화난건데 난 그냥 죽일텐데 경고 없이 그렇지 않나요? 로그형 화난거잖아 저 형 로그형 화난건데 나가자고? 일로 나가야되 그래서... 아... 무거워 퀘템이라... 40만원도 40만원이지만 퀘스템이면 주소 갖고 와야되거든 샷건하나 버리자고? 막 그렇게 까지 하는게 맞아 여기도 로그있다 일로 나가면 봐주지않나? 그쵸? 아 근데 이쪽에 지레... 지레가 있어 지레가 어떻게 어떻게 있었더라? 내가 여기로는 바위쪽으로 저도 붙어야되는데 아 근데 지금 어그로 끌린거 같은데 이미? 그쵸? 누가 건드린거면 어그로 끌린거 같애 일로 가자 그냥 안으로 안으로 해서 통과해서 갈게 이 쪽이 더 위험하다고? 누가 빨리 로그 작업좀 해봐 로그 쏘는거지 로그에 적대 100% 그러네... 오케잉 로그 저거 죽여버리면 되는거 아냐? 알겠습니다 누가 쏘는거지 이거? 로그가 쏘는거였지 어떻게 나가지? 저거 좀 참고있는거야 정리 안하냐 아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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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거 별로 안하지 이거 이거 어 Sp 5 버렴? 쓰레기야? Sp 5... 그 부스에 쓰지않나? 에스피우기 제일 좋고 5도 쓸만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문제네 일단은 이게 달려갈 때 오른쪽에 로그가 쏠 수 있고 위에도 문제거든 이미 창고에 돌아서 어그로 끌렸으니까 나 있나요? 쏘시나요? 저? 저 쏘시나요? 저 보이시나요? 없는 것 같은데? 저기 로그 없으면 적대 아니라고 아니 근데 로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소리를 거치대에 로그 있나 없나 볼게요 여기 없으면 괜찮거든 거치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른쪽 창고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튀고 싶은데 지금 못 뛴다니까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뛰면은 금방 스팀에 빨려서 지금 위험할 때 때 아 이거 이씨 깜짝이야 위험할 때 때야 돼 어? 저거 로그 아니야? 저거? 좀 더 긁는 건가? 근데 이거 스캐보라서 잃을 거 없거든요? 그냥 무지성으로 가셈 쫄지 마시고 오히려 쫄면 더 위험함 여기 지뢰 어디였지? 이쪽 근처인데 이쪽 붙어서 가면 괜찮았던가? 쫄지 마셈 나 유쾌부야 죽어도 되는 몸이라고 어딜 가려고? 인더스트리 종... 게이트나 아니면은 기차 타면 되지 근데 기차... 를 타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종게이트 갔다가 로그가 나 보면 쏠텐데 이쪽에 지뢰 없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안 있네? 아이씨 깜짝이야 아 놀랬잖아 지뢰인 줄 알고 왜 저래 기차 나야? 나야? 나 아니지 다른 데서 온 것 같은데? 흐흫 아 근데 나는 기차 타고 갈까? 기차 지금 출발하는 거 아니야? 근데? 기차 지금 갔네 지금 씨 종게이트 가야돼 저기 저기 보이시죠? 저기 로그형 로그형! 난 안했어! 나 아니야 왜 날 봐! 저 안사... 안했... 안 훔쳤어 아 훔쳤네 훔치겠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폰이고 형 나 아니지 형 나 아니지 형 나 화 안났지 안 쏘는 거니까 화 안났다 나 아니다 억울 안걸렸어 100% 아니고 또 풀소리 뭐야 안에 풀소리 있을게 뭔가? 아 괜히 가면 누가 쏠 거 같애 난 나는 게이 들어갈게 아오 무거워 저깄다 저깄다 저놈 저놈 누가 털어갔다 저거 저기서 죽었는데 아 먹고 싶다 쪼금 나... 저기 오클 같은데 아닌가? 형 이거 잠깐 먹어도 되지? 도로에 있는 거잖아 갑박 갑박 사클 셰핑 사클 셰핑 컷 가자 탱 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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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네이드 먹었구요 역시 능대로 맛있어 누가 죽었을까 근데 왜 안 죽이냐 창고 들어갔어 그러게 나도 창고 들어가면 걸리는 줄 알고 있는데 크리스타나 완료됐다 가방이 또 가득 찼네 이거 현질 좀 해야되나? 크리스타나 퀄티 보낸거 받았냐고? 아니요 안 받았어 정리 해도 해도 더러움 맞아요 근데 창고 커지면 거기에 적응해서 또 가득 채우겠지 퀄티 얼마나 땡배 43만원 근데 이거 인네이드 퀘스트있죠 주성골로만 되는 퀘스트 살콕 샘이나 다는거 너무 극현민걸 인디요 40만원은 아직 한참 멀었나? 파워 케이블 주워야되네 창고 하나 사 창고 하나 사? 얼마야 지금 레시야 창고 하나 사 홈페이지 갔다와 파워 케이블 이제부터 나와 니키타는 한붐이다 사려면 많이 사라고? 뭐 몇 개까지 사는데요 이게 뭐 몇 개까지가 있어? 설마? 14칸? 확장 확장을 사야되나? 스테시 업그레이드 게임 에디션과 관계없이 보관함을 영구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능 2개에서 28개의 보관함 구매 즉시 활성화 3달러부터 한 칸에 3달러? 이건 뭐야? 의류 세트는 꺼지시고 28줄? 28줄이면 얼마야? 42달러네요? 선물로 구입하다 됐네 42달러면 얼마지? 2줄에 3달러야? 하... 이런 걸 사다니 페이 투인 페이 투인 저는 극혐하지 않습니다 정말 페이 투인 맞죠? 페이를 질러서 페이 투 로즈가 싫을 뿐 어? 페이를 질러는데 참고 커지면 페이 투 인이지 뭐 창고 크기는 뭐 밸런스 상대 안했지 페이 투 로즈 42달러 그럼 24줄이면 말 그대로 24줄인 건가? 그냥? 탈락국보 1시간이 많아가지고 이득이야 4독 더 빨리 샀어야 됐어 6만 7천원이죠? 42달러인데 왜 6만 7천원이죠? 아 6만 8천원? 와 그런거죠? 달러 지금 얼마야? 달러 지금 얼마야? 샀다 제접해야 될까? 제접해야겠지? 얼마나 커졌나 볼까? 신기다 6만 8천원에 40만원짜리 에디션이니까 거의 50만원이네 그 다음 부캐도 있으니까 6만원 56만원? 얼마 안되네 56만원이면 솔직히 그냥 10연차네 웬만한 게임 10연차네 할만하지 그 정도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천시간을 했는데 거의 공짜니 공짜 대그 치마로 70만원 썼다고? 200만원 아니야? 꽃게 하나 뽑겠다고 50만원 썼어 그거 몇 시간 했지? 3시간인가? 2시간인가? EOD도 4도 늘릴 수 있냐고?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사는 건데 불쌍한데 더 산 거밖에 안되네 그러니까 체감이 좀 있는데 아까 꽉 찼었죠? 두근두근두근 창고 하나 더 생겼네 이거 이거거든? 제가 마음껏 주워 볼까? 28칸? 꽤 체감이 큰데요? 엄청 커지는데? 또 주워야겠다 이거 너무 길어져서 오히려 챙기가 더 빡센 거 아니야 이게 엄청 커 원래 어너드 에디션이야 이거 뭐야 이거 겁나 커졌네 없애버려 볼까요? 죽을 준비해 뭐야 올라치 드릴게 비싸네 이거 팔아야겠다 넓으면 뭐하냐고 그지인데 이제부터 모둠 잡템을 주워 오겠습니다 모든 올 잡템 올? 팔만한 거 뭐 없나? 응? 이거 시계 하나 팔 거 얼마지? 6만 7천 7만 4천? 시계가 나중에 퀘스트가 있긴 한데 시계 좀 팔자 또 주우면 되니 인네이드 시계가 필요했나? 캐스트 중에? 그냥 사서 가도 됐죠? 사서 가야 되니까 비싼 거지 저거 인네 몇 개 필요함? 하나만 팔아야겠다 7만 8천? 인네 하나 인네 아닌 거 하나? 오케이 아이고 아 나 오늘 냉장고 한번 사야 되는데 아 나 오늘 냉장고에다가 주사기 박스 한번 사고 싶은데 돈 좀 벌자 아니면 돼야 보험 돌아오고 샷건 돌아오기 시작한다 어저께 어저께 영광의 상처들 어 눈깔이 어디 갔지? 열받네 어저께 이 이템 2템 써도 되는거지 이거 이거 원래 200 얼마였지 눈깔 다 빼갔네 이거 열받게 눈깔하고 후레쉬만 딱 빼갔네 이거 간만에 그거 사야되나 빅버킹샷건 만들어야되나 들고갈 생각도 안나게 근데 총은 돌아왔잖아 한잔에 아니야 상하는건 아닌데 뭐가 팔리는거지 맞다 우리 수술도구 그거 아 근데 근데 수술도구 산게 있어서 산건만 다 쓰자잉 수술도구 사놓은게 있어서 뭐야 샷건 벌써 다 쓴 쪽 팩토리 무신 한번 가겠습니다 조끼 없니 조끼 뭐 살까 아 조끼 스캐브조끼 입어야되나 왜 스캐브조끼가 없어 왜 스캐브조끼가 없지 왜 보험으로 안들어왔지 조끼 가져간거야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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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져가 막 가져가 자리 많으니까 아 끄내 끄내 봄 끄내 봄 끄내라고 자리 많으니까 벌써 좀 찬 느낌? ㅎㅎㅎ 벌써 좀 차있니 과출 킨건 이 정도면 될라나? 출발합니다. 아 나 그거 진통제 사야해 진통제 그 이름 뭐죠? 15개짜리 이름 뭐였지? 이브로펜인가? 이브 이브프로펜 5만원이야? 어 돈이 없어 은신적 가차 아직 확인 안했어요 돈이 없다고 그래 은신적 가차 좀 확인하자 근데 어저께 총 5개 받쳤잖아요 비싼거 받칠수록 많이 준다던데? 그리고 자기가 하는 퀘스트나 필요한거 위주로 준다고 들었어요 컬티스트 재단이 있거든 여기 어 그래도 괜찮다 꾸진, 꾸진 총만 줬거든 혹시 이거 레시피 아시는 분 좋은 레시피 공유 좀 합시다 무슨 총 종류를 넣으라고 그랬는데? 확정된거 없어? 컬티인형 5개 넣으면 컬티칼 일단 이거 한개? 그래? 아 나 지금 잠시만 카페에 있다고? 총갑바 가방 탄창 레드엑스 블루폴더 1회 한정? 그게 뭐지? 일단 뭐 총 넣으면 된다는거 아니야? 총 넣어 안쓰는거 다 팔어 MP5 안쓰잖아 팔고 눈깔 빼고 팔어 MP5 쓸 짬은 지났지 MP5 두개 스크스에 PM총에 AK 이거 하나 참장팩 하나 넣어 아 이것도 넣어 아 맥사했으면 다섯개네 PM을 빼고 MP5 오케이 바치겠습니다 13시간? 이렇게 오래걸림 비쌌나? 이렇게 오래걸림이지 준비 완료 물밥 채우지 않고 가겠습니다 얼마 안달았긴 했는데 스택을 한번 더 가고 그 다음에는 좀 다른데 가야겠다 이번에 5키를 하고 시간 끌면 좋은거 나온다고? 아 그래? 좋은거 나오려나 보네 등대 로그작 보고싶다고? 등대 로그작은 제가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보세요 등대 로그작 한스토리님 정리 잘해놓으심 이거 보시고 근데 이게 좀 바뀌었을수도 있어요 최신 계속 패치를 하거든 믿겠다가 최신이 있으면 좋긴 한데 대충 거의 다 비슷할거야 아마 5개월이 최신인가? 저도 이런거 보고합니다 이거랑 뭐 이런거 있어 수호터 파밍 뭐 치면 나와 이런거 보고 똑같이 계속 따라다 보면은 감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없어도 파밍 할 수가 있게 되는거지 루트가 있어 제 버전으로 하자고 저는 없는데요 버전이 한스토리님 잘하시지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뽑으라면 그중에 한분 되겠죠 시랭님 한스토리님 또 누구있죠 잘하신 분도 많죠 저요? 저는 해마티엘님 해마티엘님 저는 그냥 올해만 했고 올해도 아니야 그리고 유우양님도 잘하지 야간 야간 한번 가야되는데 야투겸 끼고 돈이 없네요 돈 좀 모아야지 뭐 컨텐츠를 하지 우리 유머한 게시판 좀 볼까요? 유머? 빵집에서 할인받는 방법 조금 못생겨서 할인해드려요 이거 그게 아니고 빵이 못생겨서 그니까 빵이 좀 부셔지거나 그런 것들을 싸게 팔아올래 아니면 뭐 하루 지났거나 그런 것들 근데 본인한테 그런게 아닌데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스타크랍터 대륙볼 서버 안내문이 뭐야 거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서버는 비록 인구수가 적을 수 있지만 위험하면 경쟁이 치유랏다 웨스트 이스턴 시카고 미국 전역의 플레이어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과 전략이 창출됩니다 못한다는 얘기네 막 한다는 얘기네 유럽서버 프로 플레이어 우정이 꼽히는 곳 아시아 일본어와 중국어 관제 코리아 이 무시무시한 존재들 생각없이 말 거의 한국에서 말하니까 한국사말 하지마라 스타...그것도 스타를? 무시무시... 소개가 왜 다르네? 신기하네 뭐야 내 마우스 포인트 어디갔어? 어 뭐야 바테리 다 됐나? 바테리 다 됐네 나의 바테리가 큰일 날뻔했네 어어? 전혀... 전용 USB 전용 USB 전용 USB 전용 USB 전용 USB 전용 USB 어디갔지? 전용 USB 도 어... 시작이 돼 버려 여기는 왜 이렇게 구멍이 깊은거야 안들어가게 일반 USB 안 돼! 잠깐만 바꿔 근데 이거 더블클립 잘 안되던거 아닌가? 프로로 바꿔 안 돼 이거 왜 안 돼 아 씨 일단 죽어야겠지 죽어야겠지 아니 잠깐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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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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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침착하자 침착해 됐어 됐어 왜 이렇게 두꺼운거지 왜 이렇게 두꺼운거지 아니잖아 산따 나다시 이거 세 번째 올릴 때마다 어디갔어 어 너 짧아 씨 어디 놔뒀어 어디 놔뒀냐고 이 마우스는 뭐지 여기도 크로가 있다 이걸로 바꿔 충전 없이 그거요? 연결 없이 충전하는 거 그거 로지텍에서 나온 거 아 그거 쓰려고 그랬는디 망가질 것 같아서 금방 내가 쓰면 이거 뭐야 이거 마우스가 적용이 안 돼 됐다 됐다 파워 뭐였나 그거 할까 나도 맨날 파워플레이었나 이거 맨날 그러니까 어 마우스 커서 뭐야 이거 꺼져 아 거슬리는데 스포이 멀리 태어났네 저한 거 총정 독을 쓰라고 충전 독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집에 갈 때 충전도 안 시키는데 충전 독에 끼겠냐고 뭐야 원래 열려있던가 아니 집에 갈 때 저기 충전만 연결했으면 됐다구 그리고 있어요 그 마우스 거치하는거 있어 가라로 있어 가라로 잘 안되더라고 그거 처음엔 잘 되다가 그니까 그거 써야되나봐 마우스 죽는 됐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파워플라잉 이제 키보드가 안되면 정말 재밌겠다 키보드는 계속 연결돼 있어 로지텍거 사면됩니까? 배가 살살 아프지 여기 다리 어디갔지? 원래 다리가 이렇게 왼쪽에 있었나? 중간에 하얀거 묻어있다고? 아 그러니까 이거 마우스에 안옵소지 중간에 연결해서 그런가? 그리고 중간에 매욱ni 샷거림 오.. whereas 샷거리 zero 샷거리잖아요 그치? 오히려 좋네 이거 봄이 아니게 그 모니터에 무슨 십자표시 있는 것도 있다 Communist 그냥 저기다 쏘면 되는거 아니야? 하하 opt 아니 오히려 좋은데? 뭔 에임 핵이야 이게 화면에 점집 가는 사람도 많은디 방석회 안 보고 아 근데 이거 마우스가 좀 잘 안돌아가는데 형 조심 저번에 한번 여기 있었는데 누가 달려와서 나 죽임 어? 어 보여 오른쪽에 스캐브 소리 열나나? 발소리 살짝 났거든? 신골조 소리 신골조로 달려갈까? 기술로 갈까? 저 신골조에 100번 사람있거든요 지금? 골조 갈까? 싸움할까? 신골조 안정도 가면 싸울만한데 신골조인가 아닌가? 올드가슨가? 아님 인텔방인가? 인텔방에 지금 스캐브 그건 놔둘게요 쟤는 살아있는거 보니까 인텔방에 없어 신골조 있어 신골조 신골조 가서 싸움하자 무조건 1킬이니까 내가 죽든 말든 듀오만 아니면 아 근데 마우스가 지금 바꾼지 얼마 안되서 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페이커 에디션 쓰다가도 바뀌었거든? 내가 신골조 안에 들어있을 때 제일 곤란하게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지? 이쪽이야 철판 왼쪽도 바치려면 안되? 그 속으로 들어왔어 잠깐만, 썬던맨이야? 바로 뒤에 있었다고? 위치를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위치 알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쟤 마음대로 반항 못해 안에 스캐브 있어가지고 압박감 느낄 겁니다 모서울 거예요 벙벙벙 벙버벙벙 어, 진통제가 끝났어, 벌써? 어, 나 죽은 거 아니야? 럭키샵 맞고 죽은 거 아니야? 왜 조용하지? 캐브 있어서 움직여야 될 텐데 드론 놈 죽은 거 아닌가? 어, 발소리 안 죽었네 저건 스캐브인데? 어, 에임발 마우스 죽었나 본데요? 어, 아까 몇 킬리였죠? 이것도 유저인가? 3킬리 아니었나? 이건 유저가 아니라 4였어? 어, 맞네 아까 왜 쏘냐고 그랬지 내가 그 와중에 머리 쪽에 쌌다니까 나 샷건이 헤드샷을 더 잘라줘 어떻게 된 거잉 내 킹건이 불을 뿜네? 근데, 얘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한 놈 더 있었어 죽었네, 봐봐 내 거 맞았어 무릎 꿇은 거 봐 흰 수염이야? 오른쪽에 있었어 스캐브는? 스캐브란 얘기는 안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발소리, 큰소리 이쪽엔 있을 수 있어 없나? 주유소에서 이동했다고? 어, 뭐야 이거 사클인가? 주유소야? 올드가스? 봤어? 지나가는 거 봤는 거? 여기서 보였나? 35렙! 오케이 이야, 이거 뭐야 이거 30렙 이상 BMC 킬했고요 이거 뭐 킬하고 뭐하라 그랬지? 아까 전에 체인! 체인지, 체인지 아까 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에 표소리나거든요, 이쪽에 스캐브인가? 나 또, 경기병 아따, 마우스 커서 거슬리네 이씨 아니, 빨간호는 밑에 있는데 마우스 커서는 왼쪽에 있고 어디가 진짜인가? 오른쪽 가방도 스캐브 같은 거 입고 왔네? 어떻게 보험 똑같은 거지만 바꿔줘야겠지? 니 건 안 돌아오기 말이야 하하하하 후라샤르 나랑 똑같네, 어? 어디서 파밍도 하고 오셨어? 나 두 개 아직 안 했어? 뭐 그네? 오우, 파밍한 다음에 먹으라고 그랬나? 맛잇고, 맛잇고, 맛잇고 오, 먹을 거 왜 이렇게 많아, 비싼 건가? 아, 안에 들어와서 물밥 100 채우라 그랬지? 잠깐만, 근데 물이 없나? 물이 없네? 왼쪽 발 쏘는? 왼쪽 발 쏘는? 이거 사람이네? 사람 아니네, 둘 다 스캐브 있네? 뭐 임마, 뭐? 미친 에이맥이네 이거 진짜, 이거 마우스 사랑해! 이거 어떻게 했지? 중간에 마우스로 바꿨어, 그랬더니 화살표가 남으면서 나는 중앙, 중앙을 알게 됐다 중앙을 알게 됐어 개이득인데 이거? 어, 물이다! 아싸, 이거 100% 되겠다 이거 비싼 거 먹었거든, 이거 먹자 물밥 100 미신 있죠? 그리고 통조림 두 개 비교해서 맛, 맛보기였나? 이거 통조림까지 먹고 아, 이게 맛있어, 이게 아우, 맛없어 어우, 느끼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거? 그 다음에, 물 느끼 100% 기타를 비교해달라고? 아니, 제가 진짜 먹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물백, 밥백 됐습니다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선이라서 아무리 통조림이라도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통조림은 역시 고추참치가 낫지 않나 다른 거는 좀, 사실 별로야 집에 가볼까 집에 가볼까 또 오네 뭐, 뭐 됐어? 아, 나 이거 표시가 안되나? 고맙습니다 벽에 사진 뭐야? 아, 이거요? 아, 이거 미션 아니잖아 갈게 사람 잡으러 잠깐만, 근데 여긴 안 털려서 여기도 안 털린 것 같은데 여기 좋은 게 여기 어? 저 지금 두 마리가 저기 막 뛰어가고 있거든? 저쪽에? 여기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안 오고 저기로 간다? 저쪽에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그쵸? 이제 또 나가야돼? 금방 빠져 어? 아싸 저거 두 개 남았는데 네 아, 이렇게 담차고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졌다네요? 옛날 TC때보다 더 좋아진게 아닌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런하자구 필스타인이네? 좋다 어? 앞쪽에 올드가스에서 넘어온다 이거 너도 올릴까? CC뭐야 언제왔어 으음 어흥 어흥 저기 스캡 두마리 같는데? 으흥 나 근데 잡은거 아냐? 또! 어? 일단 보이는 쪽 보이지는 않았는데 총구 보였던 쪽에 쌓았거든 왜 안 쫓아오지? 잡았겠냐 근데 그건 못 잡았지 총소리 난지 꽤 됐는데 금방 오네 아 다리가 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 여기서 좀 위험한데 스캐브도 많고 어디 짱 바뀔 데 없나? 저기까지 갈까? 근데 제가 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쪽에서 왔으면 스캐브 갔습니다 퀄리티 자폭 장소 와 근데 어떻게 살았냐 갓봐도 하나밖에 안 갈렸는데 팔다리만 어떻게든 맞았지? 원총이지 근데? MP5인가? 우지 우지로 나도 갈아타야 되는데 퀘스트 때문에 이거 이번판하고 우지나 놀러 한번 가야겠다 우지 포로로 벤스 퀘스트 퀘스트 어디로 갔지 근데 분명 올텐데 올드가스에서 넘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탈출로 바다 건너야 다리 건너라고 누가 지금 택시 불렀다 그러면 이쪽 라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안오지 오른쪽 스캐브 형이고 왼쪽 하나 뭐 더 스캐브 골프백 그 놈 왜 안오지 와야되는데 이 가방 쓰면 안 돼 너무 잘 보여서 죽어 이거 얼마죠 AKM튜브 쓰자고 아쉬운 사람 쓰는 거라고 죽는다니까 풀스패스모터 보여요 오른쪽 발색 지금 스캐브 죽여서 계속 몰려오거든 다시 들이대 볼까 우지한테 왜냐면 나 어차피 지금 3킬 더 해야 되거든요 있는 거 확실하면 근데 지금 내가 위치를 모르긴 해 근데 어차피 나갔을 것 같은데 회전용 근데 내가 가야될 곳이 올드 가스긴 해요 그래서 그렇지 뭐 붙어볼게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죽을 각오하고 별로 맛있는 거 먹는 건 아니니까 아니 안 보여 마우스 땜에 마우스 땜에도 안 보여 어어 또 스캐브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그냥 우지는 나갔나보다 뭐 밑에 쏴 뭐 밑에 쏴 붙여와가지고 가 지나갈게 지나갈게 한 마리 더 있어 오른쪽에 철판 소리 철판 어디지 2층 아냐 여기 이 다리 아직 안에 있었나 아직 안에 있었나 아직 안에 있었나 아 기관총 저거 어디지 여러분 이거 5클 안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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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으 Bun 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리로 가도 되지 어? 누가 나한테 쐈어 어디서 선거장? 선거 아니야? 소음기 잘못 들었나? 내가 들었나 보다 벙 어? 어? 사람인데? 사람? 아닌나? 이게 사람이네? 여기 산타까리 했네 누가 로나자 시체가 자 아까 내가 제일 처음 들은 그 소리가 구골조가 아니.. 신골조가 아니고 여기서 싸운거네 그리고 그놈이 나한테까지 왔는데 내가 안죽고 도망쳤는데 쟤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갔는지? 왼쪽 발소리 소리 막내는 건가 스켜보긴 한데 소리 막내는 건가 스켜보긴 한데 그치 이거 들어갔거든요? 캐브가 어디서 들어가나? 어어 쟤 하나도 에이맥이라니 히힣힣힣힣힣힣 은근히 도움되는데 히파는 마우스가 중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투구할때도 좋겠는건 단점 비싼거 이거 나가자고 가는중 앞쪽에 털소리 앞쪽에 있어 끝에 버리고 물 들어왔고 눈 눈려있고 털소리 털소리 아 뭐야 여기도 탈출이네 뭐 어떻게 먹으라는거지 저걸? 탈출은 원래 저 안에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존버 안되게 앞에까지 확장해버렸어 템 어떻게 먹으라는거야 더 빨리 먹었어야 되네 아 맛있다 맛있어 우에스비 유에스비 반납하고 테스트템들 또 까먹고 들어가지 말고 안 돼! 내 마우스! 어디갔어? 하이 좋았는데 다시 한 번 꽂다 빼다 꽂아? 샷건한테 확실히 좋아 샷건한테 확실히 좋아 이거 모니터 바꿔 그냥 모니터에서 자체지원하는 에임이 있더만 그 가운데에 점 찍어주는거 야 볼펜 갖고와 찍어버리게 안 빼 비싸 테이프 갖고와 피에스 타이 들어있네 맛있고 나디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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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더 남았네 이거 탄창이 뿔아퍼 탄창 클리어 세관 3층짜리 국사 203호에서 물건 회수하기 또 킨거 아니야? 공장 배달부 갖고 있는 편지 회수하기 편지 이거 203호 키 있어야 되나요? 3층? 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샀어야 됐던 것 같은데? 203호 얼마 안할까? 2만원? 203호 어차피 잘됐네 기숙사 가야되는데 죽을 준비해 어디갔지?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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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호 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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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호 음.. 준비 끝! 셋업 끝내버리죠? 들어가면 3번은 쓰네 미션이 또 들어왔네 잠깐만요 2개짜리만 더 가방이 너무 작아 오늘 한 번 끝내 2000시간 이상 플레이한 유저 죽이기? 오케이 뭐 아까도 2000시간 아니었나? 자 미션 뭐 남았죠 이제? 좀 꽤 했는데 연유 연유 먹기 2000시간 이상 죽이기 한판에 스캐보 7킬 이상? 아 이거 그냥 누르면 되고 아까 십몇킬 했죠? 파르티나 안 나왔고 5연 탈출 나 지금 매던 탈출이죠? 4연 탈출 아니야 지금? 이번에 탈출하면 5연인가? 한 번도 안 죽었죠 아까 와더 스튜빛 무브 와더 스튜빛 무브 외치면서 PMC 주기가 아 죽었을 때 마이크로 외쳤어야 되는데 키란 놈 식량 뺏어먹고 탈출 뺏어먹었고 한판에 헤드샷 3킬 어? 이걸 못 봤는데 스캐보 합치면 됐지 않았을까? 이번엔 한번 보자 레이드에서 술에 고기 한 주 안 먹었고 엘리트 스캐보 5마리 근데 엘리트는 저거는 저게 확인이 불가한데? 그니까 스캐보 합치면 진작 됐는데 개신가? 아 무조건 했어 아 19맛이 17맛이 잡는데 헤드샷 3킬은 그냥 되었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아 마우스 한번 뺏다 껴야되나? 샷컨은 정말 도움되는데 이거 아무리 뭐 가운데 좀 감으로 잡는다고 해도 이거 마우스가 있고 없고가 이거 포인트가 연유가 안 나오네요 구독 감사합니다이 스타홈님 고마워요 매칭 안되네요 유 모아 게시판 좀 볼까요? 스팸메일 소설작가가 악역 이름 정하는 방법 악당 이름 어디서 찾으세요 스팸메일하며 스팸메일 보내는 사람들은 악인이다 하 스팸메일 보낸 사람들은 악인이다 하 가짜로 편하게 골라쓰는 악당이름 아 가짜로 보낸다고 진짜일수도 있지 않나 음.. 저렇게 지낸다고? 게임별 문 여는 방식 사이버펑크 GTA 소고아트 레데리 벨다 알더스게트 던져버리네? 이거 화재 구지야 이거 스타빌드 스타빌드 걸렸나 본데? 한 개만 봐도 딱 걸리네 타르코프 큐 빠르네 아 또 여기야 기부사 가자고 아 어제도 여기였는데 오늘도 여기로 지금 담당 받은 건가? 어? 아직 있는데? 뭐지? 안 했는데 왜 있지? 뭐 어쩔 수 없네요 에임핵이라니 그냥 마우스 바꾼건디 오해입니다 어떻게 돼? 제접해야돼? 아 그래요? 아 지금 바빠가지고 잠깐만요 일단 가고 아 발소리 저기 지나간다 갔거든? 사람이겠지? 어디갔지? 달려갔으면 여기로 와야되는데 달려갔으면 여기로 와야되는데 옳지 쟤 맞았어 들이댄다 죽을 것 같아서 후시 형태야 후시 형태야 너가 유리해 왼쪽 발소리 아까 그 놈 쓰읍 가돈놈 사람이었었나 본데 저기 하나 더 끝에 저 멀리 어어? 요구조사 오이쉣 스캐븐이야? 스캐븐같은거 그리데여 킹테야 사람 죽여야지 아니 도망간 도망갔나본데 나한테 막 쓰읍 이상하다 피가 안났나? 일로 뛰어가는거 봤거든 내가 어디갔지? 친구야 친구야 어디갔어 벌써 뛰어갔다고? 말도 안돼 별로 안다쳤단 얘기네? 아씨 어디갔어 오른쪽 두오야 두오 두오야 두오 다른 놈들이야 아 왜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쪽에? 아따 죽을 뻔했다 앞에 발소리 부터 스태프 주소 어유 캐브 형들 오지마세요 캐브 형들 저 바빠요 저 사람이라서 들어와야되요 세부형들 왜그래 갑자기 또 나 치료해야되 그리고 파란 유엔 뚜껑이였거든 그리고 앞쪽엔 친구들 가고있었고 아씨 안들었어 그들 안쫓아왔어 그러면 도망간 놈은 저쪽으로 갔다오는게 아니네 죽었나 그러면 저쪽은 어차피 절로 뛰는거 보니까 기숙사 가려고 하는거 같거든요 나도 기숙사 갈게 어차피 쟤네들 목표도 기숙사인거 같애 아 일로 못가네 근데 두말이 있어서 아 어? 주유소쪽? 왼쪽 스캐부 나 쏟은건 스캐부인가 요 밑에도 아까 어? 지켜보지 이거 어? 수루탄? 보스 설마? 발소리도 많이 나가 어어 보스각 있다 이거 안에 사람 아쉽 아아 아아 어 안보였어 아 옆에 옆에도 있다 옆에도 아아 바로 앞에 썼는데 총이 접혔고 잘 안 보였네 왼쪽에도 있어 왼쪽에도 아 트위치야 또 4200시간 보스 있나 저기 근데 얘가 수리탄 던진건가 1.4 우지인가? 아 내가 지금 치료소리를 내지 말았어야 됐어 왜냐면 제가 내 소리 들었어도 스캐브가 주변에 많아가지고 스캐브인가 싶을건데 치료소리 듣자마자 여기 쏠라고 지금 돌아온거임 소리를 내지 말았어야 됐는데 좀 약간 피가 달아있어가지고 아 천넘을 못잡았네 아 천넘 잡으러 갔는데 듀오 뭐야 이렇게 많아 커스텀에 다독신도 왜 가만요 아 좀 있었어 아까워 킹권 돌아왔나요? 돌아왔다 헤헤헤 헤헤헤 돌아왔으면 써줘야지 어저께 영광의 용사들이 돌아가고 시작했다 귀환하고 있어 아 말도 안 돼 잡았는데 거의 잡았는 것인데요 그놈은 첫 번째 놈을 잡았어야 되는데 아 달려가는데 쫓아가는데 듀오가 있냐 자꾸 너무 중거리로 쏴 아무리 내가 아까 중거리를 몇 번 죽였지만 못 죽일 확률이 적어요 이거 플래시하려면 붙어서 쏴줘야 된단 말이야 붙어라 윙떼야 붙어야지 좀비 끝 물 조금 마셔주면서 들어갑시다 세간 한 번 더 하고 죽으면 스케이브는 아니면 무지 무장으로 좀 놀러 좀 한 번 갈게 다른 레벌 세간이 사람이 많네 유모아 게시판 봐야겠다 요돌성 부르면 출근에다 고라니 만난 남편은 뭐해 신났네 신났네 최근 하시나본데 아 출근이야 고라니 어딨어 잘하는데 아 옆에 있어 고라니 맞아? 무슨 다른 동물 같은데 출근해서 텐션 올리고 있는데 마누스타치 콜라보 어제 본거 아닌가? 응? 포켓몬 스티커만 먹고 빵버리는거 진행됐다고? 뭐야 치킨을 버리는거야? 헉 진짜임? 아 치킨을 버린다고? 마이크래프트 예고편 나왔는데 보셨나요? 와 야 이거 치킨을 버린다고? 콜라보만 먹을라고? 말도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컨셉샷 아닐까요?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이쁘게 담았어 너무 어 뭐 감자팀은 이기야 하는데 치킨을 버린다고? 여기에 블루아카이브 선생님들은 치킨은 낭비사람들이 아니니 도라는 아니고 리세라핌일거 같다 틴.. 틴니핑은 치킨이 없다 뭔 소리야 하하하하하하하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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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거 버리는게 신기한데? 안 버릴거 같은데 인스컨셉일거 같애 말도 안 돼 감티는 그럴 수 있다고 했어도 치킨은 그냥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도 한참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버릴 필요 없지 주작이야 주작 인터넷에 그냥 50%는 주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재미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 믿든 말든 본인 마음이고 국가국 경양식 돈까스밥 뭐야 걸렸네 크림스프 모닝밤 옛날 스타일이네 깍두기 깍두기 있어야지 왜냐면 깍두기 있어야 돼 너무 못맥혀 옛날식은 경양식 아 일식 크 얇은거 봐 자라는 데 가면 이렇게 얇고 맛있죠 이식동이시 이안윤 아 옛날 게 좋다고? 아 이거 돈까스도 파가 갈리네 이거 둘 다 맛있는데 아들 여친 등장에 고장나 엄마가 뭐야 잠깐만 걸렸네요 아 뭐 볼 수가 없네 유 모아 게시판 한 한두 개만 봐도 큐가 걸리잖아 큐가 빠른 게임이야 아이씨 멀리 멀리 걸리는 거야 짜증나게 진짜 빨창에서 차라리 싸울까 아 빨창이 안 와 앞에 스폰 하나 있어요? 집 창구 안에도 스폰 하나 있고 스폰 키를 항상 조심해야 돼 스폰 키를 내가 누리면 어떨까? 앞쪽에 스폰 키를 누리자 앞에 스폰 기술사 벌써 붙었어? 적어봐 적어봐 애 킨 건 아니지 왜 도망가? 싸워야죠 형태야 키를 안먹어? 와 이거 올라가 버리네 고수인데? 저기? 저기 기 올라간데가 있었어? 안 죽었지? 3000폴마다 이상? 이거 죽은거 아냐? 꼬록 헤드샷으로? 체크 머리를 내밀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스캐블샷 어이구 어이구 이해도가 높으신데 말이야 머리만 내밀어서 죽어버렸네? 컷 하아 아쉽고 좀 떨어지네 30레벨 찬제 아 이거 패스트했나? 누구야 케븐이? 이렇게 소리내는거면 케블겠지? 똑같이 써주자 뭐야 사람이야? 헤이 스토피드 무브 헤이 케이인가 케이? 마이크 아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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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브 두마리였어 뭐야 뭘 봐 임마 사람이 아니네 사람인줄 어휴 시 나의 마우스 포인트는 불을 내뿜고 쏘다가 마우스 포인트로 에임을 맞췄어 이킬 남았네 어휴 뉴탄도 있으셨어요? 나 옴 썼는데 잘 냈고요 어휴 어휴 뉴탄도 있으셨어요? 나 옴 썼는데 잘 냈고요 조끼는 왜 안바꾸냐고 지금 미션이 이 조끼랑 이 머리쓰고 사람을 잡는 미션이라서요 셋업캐라고 니가 가방에 챙기냐고 아 근데 무거워가지고 지금 물론 파밍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지금 킬하러 왔거든 대충 챙기게 왼쪽 기차에 다리 보였다고? 저 안쪽에? 아니야 근데 스폰 없어 내가 잡은 놈이 그 스폰이야 아닌가? 중간 스폰인가? 그럼 아마 스캐볼거야 아마 소리 듣고 반대편에서 건너왔다고? 롤리가 벌써 올리가 없어 아 인텔 쪽 스폰인데 빨창 키 하러 왔을 수도 있겠다 재판 기술사로 가서 남은 킬 먹고 없으면 택시 타고 나가기 잠깐만 여기 어디 올라가지? 나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스테미라 모아서 다리로 가자니? 숙사 가야지 마우스 가운데 포인트 왜 그런거냐고 페이 트윈이냐고 아 이거요? 아 이거 제접 한번 해야되는데 귀찮아서 은근 도움됨 샷건이라 힙파를 많이 싸서 좀 짜친다고? 아 그래요? 어쩌라고? 내 플레이가 원래 짜쳐 그리고 멋있는 적이 없어 멋있는 플레이를 못해요 이건 합법 국가에서 인정한 합법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제접하기 싫으신거 아닌가요? 크크 아 귀찮아서 그랬겠지 이번에 하고 제접 한번 할게요 내가 뭐 이거 이득기 얼마나 된다고 굳이 제접 안하겠습니까? 아까 그리고 내가 창고에 갔는데 없길래 그냥 큐 돌린거임 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뭐 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뭐 근데 뭐 해도 되는거 아님? 모니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읗흐흐흐흐흐흐흐흐흫 사기네 이거 진짜 한 살상률 한 20%는 더 올라간 것 같기나 살상률 방송에서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마우스 바꾸다가 된 거라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기술사 기술사 마우스를 바꿨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첫 판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집에 갔더니 괜찮아가지고 다시 시작했거든 근데 게임 안에 들어오니까 또 있더라 왜 이렇게 해명을 하냐고 저놈들 가만 놔두면 안 돼 진짜 사실이 돼버려 계속 얘기하자라 그러고 계속 계속 보이니까 무시무시야 루머 아저 지금 경비병 지금 1층 열렸어 쑥싸 싸울 준비 뭐야 스캐보였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존버 존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 못 죽였네 이거 가슴 땜에 살았다 뭘 쳐다봐 총을 바꿔 총을 바꿔 총을 바꾸라고 3번 아 창문은 쳐다봐 스캐보가 어이없네 어디갔지? 이렇게 대충 써냐고? 아니야 대충 써냐고 치소치소 까닭 ㄷ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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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소치소 칠 치소치소 수술하니까 원겁 에잇! 안돼 치수하면 안되는데? 왜냐면 치수해도 이거 쓰더라고 뭐야 하나밖에 안남았어 나 두개 꼬지 않았어? 하여튼 놔둬 나중에 치료할게 난 사람보다 스캐브가 더 무서워 이렇게 무섭잖아! 무서워 죽잖아! 아이씨 여긴 창입니다 근데 이미 기술사 애들 다 끝난거 같거든? 아이씨 발소리 앞쪽 한창 안주어졌더라고 냅둬? 아 창문 없는데 없어? 아 창문 없는데 없어? 창문이 이게 씨 화장실 근데 수술료가 하나라서 다리 부러졌을때 쓰는게 낫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숙사에 없어요 지금 203호 킬을 캐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택시타고 나갑시다 너무 늦게났어 기술사 너무 늦게났어 기술사 아까 하나 죽인다고 뭐야 뭐야 바로 앞에서 소리가 하나도 안나 아이씨 뭐야 멀리 있는줄 알았는데 불소리 아 이거 소리좀 로팩 해야돼 하나도 안들려 아이씨 입판 느낌이 안좋다고 회전쟁이죠 오케이 뭐야 저 놈씨 나한테 오는게 아니야? 하나도 안들리지? 나한테 오는게 꺼져 캐스트하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지 죽은 듯이 비열하게 조심쓰 203호 오른쪽있나 왼쪽인가요? 어디지? 무슨 쪽이지? 왠야? 오케 위엔 뚜껑 스캐브에요? 육해볼수도 사람은 없단 얘기죠 왼쪽 아닌데? 오른쪽인데? 왼쪽 아닌데? 아씨 금고까지 들어갔네 왼쪽 스틱 점이라도 하잖아요 계속 어디였더라 여기 있다 이거 갖고 나가자 뭐야? 빼기 두개네 솔진 안깨자고? 안깨질걸 이거? 이거 우샹가가 고구마장수 모자라 안깨짐 싸구렘 안깨짐 거지같은 캐스트지 이거 옛날에 열다섯마리였어 지금 여덟마리로 줄은거임 롱이야 택시 아직 있다 롱씨가 없네 오케이 찌꼴 있다 조심 김꼴 있다 탈출하자고? 어 오호 반딝 불이? 이쪽은 차라리 불 켜고 다니는 거 알 것 같애 왜냐면 나 쏘는 놈 쪽 쳐다보면 눈 뽕대서 제대로 못 쏘니까 24분이라 나가자 아 볼 수 없나? 오르가스 오르가스랑 거기니까 저기로 그냥 넘어갔어 왔다 갔다 스태미너 관리해야지 6회부들 막 들어올 시간이죠 지금 근데 요즘 6회부들은 해가는 잘 안와서 솔직히 수호타가 제일 맛있고 수호타 안 걸리면 등대 그 다음 리저그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 뭐 이렇게 가지 4개 가지 다른 데는 잘 안가지 배가는 잘못 걸리면 맛 뭐 뭐 없어가지고 잘 안오고요 오긴 오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까 저캡으로 네 수호타 하지마세요 아 무서워 어떻게 어디로 가야 어어 나 점점 저중력이 올라지는데 벽에 붙여 너무 무섭고 확실히 오래 쓴다 이걸 지금 동작 뭘까 일로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냥 끝으로 가죠 안전하게 아예 돌아서 한게 낫나 아예 돌아서 한게 낫나 이말 킹겨나기 스캡 없지 사람 한명쯤은 더 남아있을만한데 어? 저기 멀리서 총소리 난다 아까 숙사쪽 여기 스캡 많아 조심 여기도 수리킨 나와요 두 마리 남았나? 아아 한 마리씩 한 판다 한 마리씩 크으 이러나도 좋은건가 발소리나는데 크으 오연소 탈출했죠 안죽고 아닌가? 전판에 죽었나? 레드온소 탈출했지? 전판에 죽었지 2천이상 아까 이거 2천 넘었지 4천이었나? 성공을 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윤소님 체즈친님 미션 고맙습니다 또 미션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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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유가 왜 안나오지? 연유가 없네 아까 빨창 유저 죽일때 멋있었다고 머리만 내밀었는데 그거 사건 맞을지 몰랐겠지 나도 몰랐으니까 맞을지 몰랐으니까 대충 얼굴에다가 쌌긴 했는데 그냥 총보다 나을지도 나는 그냥 총보다 오히려 퍼지는 펠리샷이 헤드샷 더 잘 맞을지도 제접하자고 그래야겠지 별 차이 없다니까 조금 도와주는 정도 그렇게 차이 없어 제접 한번 하고 원래 15분 안에 탈출해야 돼 원래 게임이 아니면 먹을게 없거나 위험해지기 때문에 오늘 폼 올라온 것 같다고 그래봤자 비싼걸 먹은게 없습니다 돈이 별로 안벌었어 맛있는거 좀 먹어봤는데 비싼데 쏘었다 한번 가야돼 이번에 쏘었다 한번 갈까 죽었으면 쏘었다 갈라 그러는데 또 살아버렸네 죽을때까지 세관 받고 죽으면 쏘었다 가서 파밍종 랩도 한번 가자고 랩은 카드가 없어 랩 카드 화나? 풍형 게임 들어가서 알트 플러스 제트 누르면 마우스 버그 또 걸리더라 조심해 그걸 말하면 난 못하잖아 알트 제트 엔비디아 오히려 지금 나를 방해했어 할 수 있었는데 플래치 플래치 벌써 없어? 다 썼어? 300발 사지 않았어? 10만원치 20만원치인가 15만원치인가 샀는데 이거 볼 수 없네 이거 금방 쓰네 다 박아버리니까 사람에 대해 스캐블든 아낌없이 박으니까 체감 비용이 싸 근데 그렇게 비싼 느낌이 없어 30만원인가? 아 비싼거 좀 먹어야 되는데 비싼거 없나 어디? 더 싼거? 형님 주무시고 오늘 저녁에 스페이스마린이 하시나요? 스페이스마린이 재밌나요? 잘나왔나요? 크게 관심은 없긴 한데 할거 없으면 더 할수도 있고 물 먹자 오늘 저녁에 뭐 할게 있었는데 뭐였더라? 또 말고 안쓰는데 팔아버리깐 지금 당분간 업그레이드를 안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줄얼마야 뭐야 싸줬어 준비 끝 뭐가 없는데 뭐가 없지? 뭐가 있었지 오늘? 오늘 오늘 5월 5일? 캐스팅 프랭크스톤 했고 이 솔로지는 얼마전에 나오고 스페이스마린이 오늘이구나 아마 12시가 났나봐요? 아니네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12시네 아스트로봇? 아스트로봇? 아스트로봇 역전검사 아 역전재판해야되는데 역전검사하려면 재판을 먼저 해야되는데 역전검사 재밌나? 역전검사가 그 역전재판의 그 검사 역할이죠 상대방 역전재판 역전재판 다 하진않고 1편만 할까 생각중에 할거에 절망이 없었데 근데 20시간 넘는다더만 20시간 풀더빙해야 된다더만 어 으으음 이거 어떤거 해도되고 할거 없었데 꼬보 게임은 항상 많이 나와서 아 나 오늘 할게 있었는데 뭐였더라 오늘 아닌가? 아아! 오늘 미용실 가야돼 어 미용실 예약해야 돼 까먹.. 까먹어버렸네 오늘 미용실 가야되고 이제 펌이 좀 풀려가지고 펌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 펌을 좀 해놓을 것 같아요 저번에 잘랐는데 좀 펌이 많이 풀려가지고 미용실 예약했어 미용시간에서 자냐고? 거의 자죠 뭐 꺾여있어 뭐 이렇게 꺾이구나 뭐야 이렇게 꺾이구나 머리 깎을때 머리 깎을때 컴하든 깎을때 그냥 완전 졸고있어 침곤해서 미용실 직원은 형푸월양인거 알아? 아는데 있었는데 옮겼어요 아는데 있는데 옮겼고 원래 가던데도 알았는데 옮겼어 지금 또 새로운 미용실 다니고 있는데 뭐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알면 도망치는거냐고 아니 그런건 아닌데 이 공사가 스몰톡꺼 걸면 다음부터 안가냐고? 아니요 그런건 아니요 그럼 왜 옮긴거냐고? 뭐 이유가 있어? 막 자주 옮겨요? 맛이 또 여기야? 아 기술사가 안티거나 이거 지금 크로마키 방이거든요 크로마키 여기서 그냥 짐골도 달려버릴까 크로마키 방이 생각보다 옛날엔 경쟁이 심했거든 요즘엔 애들이 안와 그냥 롤렉스라도 먹자 올수도 있어서 굳이 또 다른 포인트 갈 바에는 맛있는 포인트도 좀 있으니까 그냥 숙사 달릴까 지금 3킬이나 더 필요하나? 2킬이지 아 멀리 태어나가지고 짱 넣어가지고 신골조를 갈까? 계속사 신골조 여기가 제일 핫하잖아 세간에선 2킬 남았거든? 어우 맛없어 올드가스 올드가스도 마주 주장률 꽤 높고 여기 여기 여기는 거의 안오 왜 안올까 여기? 여기서 싸운 적이 좀 오래됐어 싸워본 기억 내가 자주 오는데 사람들은 잘 안아 이게 좀 맛도 없는 데다가 은근히 위험함 여기가 나올 때랑 들어가 스켜브인가? 사람처럼 생겼는데 무빙이 스켜브인데? 영태야? 이거 반납 안했잖아 프라퍼 형한테 아까 기술사에서 꺼내온 거 어차피 또 가야되네 반납을 안했어 살아야되네 살아야된다고? 그니까 숙사 가야겠는걸? 아니지? 이거 먹은거니까 숙사는 안가도 되지? 숙제 제출을 안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것만 먹으면 꼭 죽던데 배 뚫리거나 책을 하는 asphalt 수ạ tym оз 아 으 으 아 앗 형 았 주읍 바quis 지우 암 암 2 암 어 캐스트 완료 오히려 좋아 골로도 비싸죠잉 숙사로 고 숙사 & 신골조 탈출 어디죠? 탈출 루아프라 신골조 가는게 낫긴 한데 기숙사에 택시 없으면 한참 가야되서 숙사쪽 구글조 아니면 숙사쪽 풀이 큰데요? 가죠? 사람 잡으러? 풀이 나름대로 가야지 마우스 포인트 없으니까 좀 이상한데 일단 미용실 가야되 미용실 가고 여기서 기숙사 가려면 화장실로 뛰어야 되는지 신골조 갈까 기숙사 갈까? 어딘가 사람 만날까? 싸우는건 기숙사가 제일 좋긴하거든요 기숙사는 그래도 좀 제가 지리도 좀 잘 알고 신골조도 잘 아는데 신골조 가는길이 좀 빡세고 총소리는 지금 구골조랑 기숙사쪽 이건 사람입니다 아아아앜 쏠껄 앞에 스캐브 있는데 왜이렇게 잘 쏨? 뭐지? 그냥 바로 머리 맞아버린다 아 sacrificed 아아 왜이렇게 잘 쏴 200시간? 어? 권총? 뭐야? 이클? 뭐지? 뽀록샷인가? 눈 맞았네? 달려가다가 쳐다보는데 바로 핵인가? 일단은... 아니 뭐 KDA라 이런 거는 별론데? 일단 왕불라 신고 씨 한... 한 방으로 죽어서 신고해 뽀록샷 많이 터지니까 진짜 어이없네 어...이 없네 쓰오타 가자 쓰오타 귀 없고 갑바 없고 권총론으로만 연속 13회라고? 어 그러네? 귀도 없지 왜? 평균 생존시간 2분이면 스킬작 핵 쓴 것 같다고? 아 그래? 상자를 먹어서 그래 귀 없으면 사실 100%임 길을 없이 다니는 건 초보밖에 없어 그냥 아예 생초보 아니 완전 거짓... 거짓했거나 이 게임은 헤드샷을... 머리를 안 쓰더라도 귀는 쓸 수 밖에 없는데 귀가 없으면 좀 그래 근데 템이 보니까 쓰레기던데? 그냥 초보일 수도 있어 초보일 수도 있어 그럼 쓰고 따라 한번 갈까요? 우지 한번 씁시다 우지... 우지 프로 우지 프로 한번 씁시다 시원하게 갈기고 싶네요 사클이니까 이거 썬도 되지 달려가다가 그냥 쐈는데 잘 쏘네 샷건을 쏠까말까 하다가 차마건 더 붙을라고? 너무 멀어가지구 아... 이렇게 큰데 이거 안들어가나? 갭스 싸구로 좀 가져가야지 쓰옷다 갈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나 더 가져가야지 우지 프로 탄창 우프 우우 맹장거 언제 사냐고? 돈이 안모이네요 이상하다 오늘 잘 된거 같은데 왜 그렇지? 셧업 케라 그런가? 흐흐흐흐흐흐흐 이상하게 돈이 안모이네 우지 프로 아이 수도권 else ㅎㅎ kn 그 놈 어떻게 내 자리 쳐다봤냐고? 그러게 안쌌는대 모르겠어 핵인가? 핵일 가능성이 꽤 있네요 뭐 어차피 핵이든 아닌든 어제 죽어서 상관없어 싱그릇 누르면 안쓰니까 되든 말든 소리 내지 않았냐고 아니 귀가 없잖아 귀가 없는데 이 거리에서 살짝 움직인 거 안 들려 백파 안들 가천거리 안되서 소리 크게 해도 안 들림 게다가 내가 그.. 사이에 있었거든요 철판 사이에 있어서 좀 어렵지 해길 확률이 한 7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총 쓰지? 이거 너무 비싼데 500원? 우지면 녹아버릴텐데 너무 돈 많이 들텐데 무슨 총알이 500원이냐 이거 쓰면 안 되나? 2클 3클 뭐야 이것도 4클 못 듣네 PST 쓰자 돈 차이 10배인데 3클 728사도 10만원도 안 하네 머리 쏘던가 다리 쏴야 돼요? 피스탄 피스탄 피스탄이 좀 애매하네요 6.32 3클밖에 못 듣네 원래 그랬나? 4클도 뚫지 않았나? 4클 못 듣네 돈 없어서 약간 거짓한 사람인데 맞아요? 약간? 김죽이로 가져가자 김죽이로 가져가자 아주 약간 함... 뭐가 없는데 수술? 수술 없지 수술 긴 거 사자 이게 스크밍 2클 1클 1클 2클 이름이 뭐야 야전수술키트? 4클 5클 4클 게임스 그쵸 약간 목쪽 쏘는 느낌으로 뽀르르르 뽀르르르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쓰지 않으면 누구 죽이고 주워온 거거든요 귀랑 한 세트야 귀랑 한 세트 이거 사클 아닌가 근데? 아 사클은 좀 부담스러운데 이것도 사클인데 좀 다른 사클이라 사클 써 이씨 사실 겨울교회는 거의 헤드샷이요? 에 사실 헤드샷이요 죽는 건 헤드샷이요 형님 귀국하자마자 형님 방송 켰는데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외국에서 취직 안되나요 반가 blood 구 감사합니다 우지 보험 안되는 걷다구 아 그래? 그냥 가 어차피 저거 다 집어가겠지 쓰옷다 한 번 가야겠다 몇 시야? 와 벌써 6시야? 아니 돈 이제 벌어야 되는데 돈도 못 벌고 끝나겠는데 또 막판 해야 되나 또? 하 이상하다 왜 돈이 안 벌리지 퀘스트에서 그런가 오늘 많이 죽였는데 미션 이수로 실수 없이 가자고? 아니 그 돈 말고요 진짜 돈 말고 게임돈 게임돈 미션은 많이 성공했지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지금 게임돈을 못 벌었다고 게임돈 템을 별로 안 주워오긴 했어 진짜 돈보다 이돈이 중요하다고 진짜 돈도 중요하고 이돈도 중요하지 아 오늘 뭐 하기로 했는데 뭐지? 여기 안나 오성게임이 어티? 윈도뭐야 아 맞다 이거 하기로 했는데 까먹었네 공중전화 근데 이거 이것도 한글 되나요? 한글이 안 되나 보네 이제 엄마까지 대적 없냐고? 있죠 뭐 남았나 볼까? 일단은 음 푸펑 푸펑 재밌.. 재밌겠죠 이해도 뭐 사실 매년 나오긴 하지만 대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 젤다의 전설 이번 달이야? 이번 달이었나? 잠깐만 나 도쿄게임쇼 가야되는데 젤다의 전설 소드아트 블랙 언틴트 리마스터 디아브로 있네 디아브로 드라운 볼 스파킹 아 왜 같이 나오냐고 메타포 리판타지오 페르소나 회사에서 새로 만든 IPM 스타쉽 이건 괜찮나? 슈퍼마리오 잼버리 잼버리 3978 리메이크 탈탄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탈탄 리메이크 할만하려나? 어사신 이거 어사신 할까말까 어떡하지? 좀 약간 얘기가 많아서 패스오버 앱잘 크아 맛있겠다 영캐스트 리메이크 스토커 이게 스토커가 타르코프의 전신인 게임이거든요 스토커1이 스토커1에서 이 감성을 타르코프로 옮겨온거고 스토커 개발진도 타르코프에 있었던가? 그래서 이게 원조 타르코프라고 보면 돼 1탄 보시면 좀 비슷한 점이 좀 있어요 계속 연기됐는데 이거 지금 이거 맞나? 21이? 미정 미정 스페이스발인 잘나왔다구요? 그래옵? 안 풀까? 왜 여기 없죠? 잘나왔다며 여기 있네 많이 팔렸는데 이 두번째 있는데 아 디럭스로만 나왔구나 평가가 없네 액션 어드벤처 스페이스마린 2 워하머 40,000 프랜차이즈 지금 풀수만 나왔어? 스타크래프트의 원조잖아 마린트 게임의 스토리, 게임 모드, 프로그레션, 그리고 더 많아 게임이 9일에 출연할 때 게임이 9일에 출연할 때 완전 아재같이 생겼네 스페이스마린 2 3번의 액션 슈터 세트는 그림따크 유니버스 TPS 컴퓨터는 언제 나와요? 마린이 막 나르다니 6일 새벽 1시에 한자면 컴퓨터라는 것 같겠는데 건담도 잘 나왔나 보더라고 이번에 건담 스틱은 해놨는데 생각보다 평가가 좋아 건담 게임은 항상 좀 약간 뭔가 애매했잖아 이거 좀 괜찮은걸? 건담은 잘 몰라서 덴드로비움 나오나요? 이게 약간 건프라 위주야 건프라 건담 브레이크 건프라 위주 뭐야 이거 왜 안걸리지? 쏘었다? 안걸렸네 그래픽은 약간 좀 애매한데 쏘었다 긴장해야 돼 어려워 핵도 많고 뭐야 나 집에서 태어났어 어디야 여기 어디죠? 아 아 여기 건너가도 되죠? 비싼데로 가야돼 블랙 소스 같은데 여기 뭐 스폰킬 당하는데 여기 어디였지? 앞에였나? 코엑스라고? 나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 어디로 가? 길 건너? 길 건너 학교라고 길 건너 갈게 스폰킬 정명인 저격 조심 학교 학교 맛있지 여기 아니라고? 여기 정면 아니야? 그럼 이 정면이야? 이런 침착해 저기 아니야? 저기 건너서 여기 저격 스캡 한 마리 있고 맞죠?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안에 들어가서 저기다 내가 저 멀리서 저 저 그리 와라 여기 그럼 왼쪽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왼쪽에 보스 나오는 데 아닌가? 보스방 보스방 체크해볼까? 여기 보스 이름 뭐였더라? 빨리 런하자 이놈아 난 아니야 홀론 따인 홀론 따인 근천데 이쪽이었나? 학교 쪽에 사람 많이 와서 조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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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뻔았지 이게 학교 건물이잖아 이거 초록색 맞지 주차장 초록색 아니야? 아 아 저기 학교 건물인가? 스무트 학교 한지도 오래돼서 한 1년 넘어 여기인가 파란색? 어디야 학교 학교 다닌지 오래돼서 맞아 저 파란색이야 맞지? 근데 이거 돌아서 가야돼 주차장 아닌데? 아닌데 여기 맛있는데 이 학교 앞에 맛있었는데 학교가 맛있는게 아니고 학교 앞이 맛있는데 학교 앞에 건물이 맛있었어 거기 그거 뒤지는거 있잖아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사무실도 있고 릴렉스키 사무실 릴렉스키 사무실 거기가 맛있어 학교는 맛이 없어 릴렉스키 방 이게 여긴가 저기다 아닌데 어디지 릴렉스키 어디야 주차장 동물병 오로뚜루 두고 직진 동물병원이 여기면은 일로 가는거 아니야 어 저기다 저기 케보형 놔둘게 저기 맞지 조용히 해 인마 어마어마어마 어마어마 스캡은데 저기다 저기 사람인가 캐브인가 여기 맨날 인기가 많아서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데 문 열려있지 않잖아 원래 그치 사람 있는거지 건벼 싸워 와 와 RP 미쳤다 스퀴 여러분 내 기억이 좀 희미한데 여기 뒤쪽에 이 위에 이 위에 파밍이 있고 여기 열쇠 걸려있어 이거 열 누가 연거 아니야 이런 데도 있었던거 같은데 먹을게 화이트 보드 맞아 소울 릴릭스 키를 먹고 반대쪽에 가면은 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맛있어 발소리 누구왔어 사람이야 점프했어 그러니까 두명 같은데 뭐야 이거 무기야 이거 여기서 이러고 있는게 아니고 빨리 파밍해야 돼 맞다 물도 안배 못봤다 그리고 릴릭스 키는 무조건 있었어 안 들어오지 왜? 소리도 그렇게 안나 그냥? 창문으로 소스 짓지 않나? 여기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귀가 목걸이 뭔가요? 목걸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무섭고 여기 릴릭스 먹었다 클릭이 안돼 클릭이 안돼 아 맞다 힐 클릭 망가진다 이거 릴릭스 하나밖에 없죠 여기 가서 저기 댐지다오스 옆에 가서 릴렉스 방 열거나 다음반에 열면 되지 이거 얼마냐 릴렉스 두 개밖에 없네 그때 마우스 이슈 있던 그 막 그 마우스 이제 30분 계시라고 아 여기 30분 버티라고 지주 밖에 소리나서 에이 30분이니까 가오가 있지 방송하자라 그러고나 방송하는 사람이 뭐 한 곳에서 어떻게 30분이 있습니까 죽더라도 나가야지 스캐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없나본데? 갔나본데? 원래 여기도 있었어 맞아 그리고 릴렉스 방 가면 비트코인이 잘 나와가지고 거기서 돈 벌었던 걸로 가방 가득 찰 정도로 인형 같은 것도 엄청 나왔었는데 무늬샤인 지금 얼마죠? 무늬샤인 17만원 15만원 밖에서 존버하는 놈들이 많아요 밖에서 존버하는 놈들이 많아요 내가 나가는 길 드론 거기 하나밖에 없거든 여기서 나오는 거 죽이려고 조심해야 돼 스캐부도 있었거든? 좀 더 멀리 있는 느낌으로 스캐버 죽어있다 어느 쪽이지? 릴렉스 방 이쪽이야? 리젝스? 하아... 미쳤다 무지프로 반동 봐라 무쳐네 무쳐어 이쪽으로 가는 거야? 댐 디드 하우스 저기 릴렉스 방 아 나 스캐버 탈 맺나 너 길을 모르겠냐 나가는 건 댐 디드 하우스니 맞던 길이라고 알아요 뭐야 사람이야? 누가 뛰어가고 있어 누구세요? 사람이네 하하하하하 뒤 안보니? 친구야? 장자 장자 뉴빈인가 보네 가방 크기 이씨 하하하하하하 이 친구 급했구만 그래 배터리를 가지고 싶나 하하하하 저 작은 가방에 배터리 그렇게 유비도 아니야 14면 이제 알거 다 아는 아이디 이제 고통 당해야지 이제 못잡는 레벨이야 저거 정도는 이제 재미들렸어 우지 내구도 망했다 뭐야 이거 아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니야? 왜 달아있죠? 아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게 개사기 총 맞죠? 이거 반동이 뭐 이번 시즌에 반동이 많이 없지만 모든 총들이 이거 반동 진짜 없는데 RPM도 미쳤고 개사기 같은데 총알만 좋은 거 있으면 지금 6.3도 좀 애매하네 영화관 어디죠? 아 이쪽이라 그래서 어 저기 어벤져스 지금 영화관은 정방대라고? 그러니까 자 저쪽 아 저 지도 켜 기다려봐 아 소타 간만에 왔으니까 까먹었네 정확히 정반대야? 아 큰일났네 아 큰일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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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거기지 그니까 맵에서 한 10시쯤이지? 10시, 11시 댐지더스는 대각선 끝에네? 저쪽 완전 끝에 큰일났네 너무 먼데? 갈 수 있을까? 뭐 어차피 탈출이 그쪽이기나 보드레로니 가자고 보드레로니 일단 저쪽, 저쪽을 먼저 건너서 저쪽을 붙어서 가죠 안전하게 대륙 횡단하면 위험하니까 가면 금방 간다고 그치 뭐만 없으면 지하철로, 지하철로 갈 수 있나? 그래요? 아 일로 나오는건가 여기 지하철로 가야겠네 여기 지하실로 여기, 아 여기 여기야 여기 보스 나온다잖아 여기 내가 자주 가는데 여기 벨루가 벨루가 맞지 여기 2층에 부잣집 뭐 한번도 안나오더만 한번도 나온적 없어 부잣집은 개뿌리 이거 먹음 죽어 여기 보스도 보스... 보스가 7%인가? 안나오겠지? 보스 한번 확인하자 이 안에, 여기 안에 보스 나와 2층에 여기 여기에 키가 나오... 여기 중간에 키가 맛있는 데가 있다 그랬어 어? 캐브인가? 가방이 있었는데 이걸 못 죽여? 육회부 같은데? 아... 육회부 그걸 왜 좀 하냐고? 아... 더 앞에 있었어... 아... 육회부씨 귀 맞았다고? 아... 3200씨 육회부가 아냐? 육회부 맞지? 저게 본회부 시간이... 어? 아... 돼지? 육회부 휘부 와... 한대 받았는데 머리... 진짜... 갯보로긴가? 실력인가? 권총 쏜 것 같은데? 권총 같은 거 육회부 오... 근데 이번엔 핵같지 않았어 왜냐면 내가 우지쌌거든요? 내가... 느린거 안받을 거 같아 육회부 이렇게 쐈어 탁 뭐 한대 맞긴 했어 다다다다다 탁 다다다 이렇게 너무 전사가 빨라가지고 눅기 땄어 그러니까 머리 맞아버렸네 그냥 몸 긁을거랬나 머리를 긁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만 그냥 지나갈때 맞출걸 킨건도 아닌데 이란이란 마우스 마우스요? 아니 상관없어 머리 노렸어요 그래서 미용실 간다고? 미용실 아직 안 열었어 마우스요? 아니 상관없어 마우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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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갈때까지 하는거냐고? 마우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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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하루 늦은김에 할까면 PC 할까말까 생각하고 미용실 갈 때까지 하고 미용실에서 자자고? 뭐 자봤자 한두시간인데 뭐 피곤해 그렇게 자면 일단 예약을 해서 가긴 가야돼요 까마귀나 해볼까? 오랜만에 했을 때까지 하는거라고? 오랜만에 보신게 아닐까요 어제도 이 시간까지 했는데 오공 할 때도 이 시간까지 하고 거의 6시인데 6시 기본인데 누가 3시에 간다고 빨리 간다고 할 정도인데 뭐 일찍일찍 다닙시다 태보 죽어있다 이거 집에 가져가야지 3시는 좀 아니야 3시에 끝낼거야 앞으로 두세시에요 두세시 뭔가 길어지면 더하는거고 그걸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없겠지? 그래픽카드? 없겠지? 그래픽카드? 다 먹었겠지? 사람도 죽고 있는거 보스 보고싶다고 한번도 안나오냐 맛이 없구만 여기 의외로 털만한게 생각보다 안 털려 있거나 좀 남아있어 애들이 다 안봐가지고 대충 봐서 그래서 좀 먹을만할지도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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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 그러면 어후 맛없어 벌써 다 먹었나 본데 누가? 맛없어 맛없어 전기도 아무도 안 흘렸네 가방도 없어서 별로 못 챙기는디 어 트리마도 집에 갖다 놓으면 캐스트할 때 도움되겠어 시체라도 파밍해야되는데 죽은사람이 없어 연유도 너무 귀하네 먹을 거 많이 나오는 데로 가야돼 하드는 왜이렇게 들어 어? 가방이 없잖아 누군가 스캐프만 연락에 때려놨다 오른쪽까지 깜짝이야 킬라 머리통인줄 알았네 어응? 이렇게 다 죽여놨대 이렇게 와 입에 내리지 묶엄나요 엉 어디냐 어디냐 시트 이 시트 아 다른 은 스캐 보험성 시체가 없네 유저야? 아 이거 중간방 중고방 들어와서 없죠 웬만하게들 나갔지 제가 저가 찾고 있는건 지금 시체를 찾고 있는거구요 시체 없으면은 저기 아까 저기서 공구나 먹어야 되는데 이클 이거 4만원이야? 먹었거라도 털렸겠지? 시체는거 보니까 조끼 큰거다 누군가 스캐보를 작살을 해놨는데 안먹었나? 여기서 연유나 먹자구 연유미션이 15만원이라 이거 한번로 안나오나? 무리다 녹차가 이렇게 많아 아깝다 3 녹차 아깝다 3 녹차 아깝다 3 녹차 아깝다 3 녹차 어어 도파민 sweetie 도파민 안 나와 어어 도파민 Mountains 어어 위기없어 어어 맛없어 어어 어 재미없어 유저캐릭터로 해야 되는데요 가 spool 여기 공장 Hin 여기 없어 여기 여기 없으면 뭐가 잘 없지 어...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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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모컴...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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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웠다는 Q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옛게 불어오는... 사무실 쪽에 한번 기대해봅니다잉...시체... 어...뭐...뭐...뭐...뭐야... 이제 있는거 아니야? 스캐브 돌아다니냐...섹캐브... 지금 시간이 3분이면 된다고 쓰웠다...윳캐브 아...그래요? 좀 돌려봐야겠다... 아 내가 오늘 몇판 안했구나 나 아까전에 그 게임 3시에 끝났나 3시간밖에 안했네 3시간 40분 물론 못먹었긴 했겠네 캐스트만 좀 했잖아 오늘 늦게 끝나서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그쪽에도 시체가 없네 봐서 뭐하냐 문이 두개 열렸으면 그냥 끝난거고 컴퓨터나 뜯을걸 그랬나 너무 맛이 없으면 자살도 좀 방법이긴 합니다 뭐 가져갈 정도인가 할 줄 할 필요가 있나 이거 하지만 지금 거지라스 이거라도 갖고 왔죠 여기 장독대가 어딨더라 너무 건강하다고 당근 생으로 먹는거야 당근은 오히려 맛있지 이거 당근도 안돼 이거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먹은 느낌이네요 돈도 안돼 그거 또 뜯었어야 되는데 이쪽에 뭐 먹는데 하나 있는데 다리 밑에 다리 밑에 하나 있었는데 긴장똑 안 나온건가 그놈의 다이나믹 다이나믹 루팅이라고 말하고 있어야될 곳이 없는거잖아 그치 더 나오진 않죠 김장똑이 두개씩은 안나오던디 이게 왜 다이나믹이야 아이씨 그래 더 나와요 장수를 몰라서 그런가 또 겁나 여기 가기전에 컨테너박스에서 뭐 먹을게 있었어 이럴때 한번씩 그래픽카드 나오지더라 빨간 빨간 바다에 전복이 있다면 지상에는 빨간 스포츠백이 있다 지상에 전복 지상에 산상 이론상 모든 열쇠가 나올 수 있는 마크방 몇백만원짜리 키도가 나올 수 있는 바로 옷이죠 초반에 돈벌땐 역시 키지 아 진짜 개맛없네 가만있는거보다 더 맛없네 이거 정말 노잼이네 얼마정도되지 얼마정도되지 이거 정말 너무 조금이네 차라리 컴퓨터 뜯었어야 되는데 20 20 20이면 샷컨 세팅 한번 하려나 20이면 샷컨 세팅 한번 하려나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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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 가 파는 것도 제일 싼 놈한테 파는 거 있어요 저 스케보 담당 그 대빵 있죠. 펜스. 제일 싸구려로 파는 거야. 알아서 좀 비싸게 팔아주면 안 되나? 알아서. 스퀘어랑 피스캐퍼 막 이렇게. 지금 제일 비싼 게 뭐죠? 그래픽카드 얼마야? 그래픽카드. 비트코인 80. 단일템으로. 랩 같은 데 가서 먹는 거 말고. 부자될 만한 거 뭐 있지? 그래픽카드 싸구려야? 비트코인이 지금 최고인가? 아 왜 킹건 안 돌아? 어저께 많이 썼는데 왜 안 돌아오는 거지? 다 가져가버린 건가? 집에? 내? 내 킹건. 레덱스? 레덱스 한 150 정도 될 텐데. 아예 킹건이 돌아오질 않네. 무한 동력하고 싶은데. 없네. 사야되네. 얼마였죠? 238,000원? 이거 얼마야.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아니 오스람 정구 왜 이렇게 비싸. 5만원이야? 이거나 갖다 팔걸. 어만 걸 죽고 있었네? 안에 더 있지 않아? 정구류는 원래 비싸긴 한데. 이게 싸진 거라고요? 원래 얼만데. 이거 안 팔고 있었네. 5만 2천원인데? PBN은 지금 17만 20만원이라고? 이게?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더라? 정구? 아니. 완전 손해보고 있었네 이거. 며칠 전이라도 팔았으면. 이럴수가. 여기서 비싼 거 뭐 있어? 팔만한 거. 별로 안 비싸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쓰게. 총기 거치대 들어간다고? 그린 화약? 이거? 아 이건 원래 6만원 정도 하지. 꺼져. 2만원이면 내가 쓴다. 별로 비싼 게 없나보네. 이렇게 해서 돈 벌면 돼. 라스트 런 한번 가겠습니다. 잉? 라스트 무슨 런할까? 형 돈 여유 있으면 테라피스트한테 보험 치는 거 어때? 10에서 20시간 안에 들어오고. 보관 기간도 6일인가 된 대신. 트라퍼보다 10% 정도 더 비싸긴 한데. 돈 없어요. 마지막 킹건런. 지금 2킬 남았나? 2킬하고 저거 싸답게. 거지같은게 마무리 합시다 기술사 반려 또 반납 안했네 근데 나 또 반납 안했어 아까 죽어서 안했나? 쌈끌 갑박 없네 해가 때 죽어서 서브 한번 다시 옮겨 놓을 것 같은데 핵 처음 만나 핵인가? 핵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쳐다본 것도 이상하고 아무 짓도 안했는데 뭔데 사클 입어야지 요정도면 되겠지? 게 Apple 치료제 다 어디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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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안 모이고 지금 샷건 총알만 쓰고 있어서 그래요 금방이야 이제 다 됐어 준비 끝! 마지막 른 한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셧업게 몇 킬 남았죠? 2킬 남았지? 진짜 딴짓 하지 말고 진짜 무조건 기숙사 아니면 신골조에 가까우면 신골조 뭐 물 안 먹었다고? 아 들어가서 먹어 많이 말라? 2킬 하면 우산카랑 조끼 이거 안 써도 되지 샷건 안 써도 되고 우지 당분간 우지 들고 다니다가 돈 좀 모이면 뭘로 넘어가는게 좋나? 우지나 어그정도? 중거리 어그정도? 근거리는 우지정도? 2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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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킬 2킬 3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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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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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미치겠네 아아 또 여기야? 잠깐만 이쪽인가? 기숙사? 기숙사 저쪽이지 여쭈 여쭈 주유소 쪽으로 붙어서 물을 안 먹을게요 진통제를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안 먹을게요 진통제를 킹건소리 셧업 보잇 어디서 하는거지? 근데 너머서 너머일거 같애? 진심 너머 난 그냥 빨리 기숙사 가 셧업맨 기숙사로 와라 서로 킬 해주자 셧업 퀘스트를 초반에 했어야 되는데 아 무슨 MT에다가 뭐 이거저거 하다보니까 너무 밀렸어 솔직히 초반에 하면 완전 쉬운데 애들 이제 좀 약간 좀 커서 어 어? 지금도 빠른편이라고? 그런가? 시끄럽게 안되는데? 내가 못했어요 매칭 그치 그렇지 나도 초반에 샷건맨들 있었잖아 한 10레벨 그 경매장 딱 찍기 바로 전에 그때 샷 여기 새감마오면 샷건맨들이 나 죽였잖아 난 그지같은 똥총 들고 다닐대 샷건맨들 그때 나도 샷건이었다면? 뭐 자 여기서부터 주희 짚금떠 몇번 다 놨더니 풀이 너무 무섭다 crossover 택시가 없어 벙벙벙벙벙벙 벙벙벙벙 아무도 안왔나 본데? 이럴 때 아무도 안와 어? 바깥에 불소리 스캘보일 확률도 있어요 너무 불소리되네 맙스 문 열었다 캐브용인 것 같은데? 저쪽에 사람 오른쪽에 반대편의 사람이야 어떻게 할까? 스캐보 죽었을까? 오케이 앞에 있어 저기 저기 저쪽 계단에서 왔으면 침대를 넘어야 되거든 넘는 소리 날 때 쏴버릴게 쟤 맞았다 쟤 쟤 맞았다 몬 흐 acquire 흐 된 쪽 온다 캄보 클리어 jestem 근데 이상하다? 한마리 더 남았을텐데? 왜 클리어가 됐지? 다른 캐스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죽인 것 같긴 해 하아 내 몸이 이상하다 내 몸이 뭔가 비어있다 공허하다 공허한 외침 무섭다 배부터 소설 몇 번 해도 되나? 4번만 하면 됩니다 금방 해 또 이거 노래 틀어야 되나? 아잇잇잇잇 아 이거 질견 찾기 해놔야 되나? 아니 골절 취소? 아니야 늦었어 그냥 소설적으로 골절 치료해 골골골 취소도 날려고 가버렸어 아니 뼈도 다 부러진거야? 피도 달았는데 불어도 다 뿌라짐 발소리 앞에 발소리 아냐? 잘못 들었나? 골절 같이 치료된다고? 골절 같이 치료돼요 이거? 빨간거는 골절만 치료되는데 이거 두개 같이 치료되면서 치료됨? 아 좋네 잠깐만 누구 발소리났어 집착순 스캐브소리 맞아요 1킬 남아 다른캐가 되는거야 다른캐 뭔가 사사할게 뭐 이렇게 해준게 하나가 된거 같은데 스캐브가 탭 다 먹고 튀겠다고? 저 녀석도 셧업해 저도 셧업해 고구마 모자 샷건 그리고 없어 여기서 더 아끼는 애들은 팬티에 치료제를 넣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먹을게 없어 거지야 둘다 거지야 거지르다 그냥 사람 아니면 굳이 지금 급한 파밍 할 필요가 없어요 탄수급 정도? 진짜 한발 차이였어 근데 근데 쫄지않고 샀던게 저를 지금의 저를 만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피탈 하나로 지금 치료되면서 조금씩 다 치료됐지? 쌀먹 좀 할게요 쌀먹 좀 할게요 쌀먹 좀 할게요 자 오른팔 저거 프로피탈로 치료 놔둘게 그새 벗겼다고? 오클 입고있네 스캐브가 벗긴거? 자리가 좀 안좋은디? 무서운데 스캐브 나 죽일라고 똑같이 사클인데 갈아입을까? 체인지 너꺼는 봄 안 들어온다 그 말이야 야 샷건탈 어딨어? 펜티너스? 아니면 누가 파밍을 한거야 여기 안에 있나? 응 약간 봄처리하고 여기 뒤판이 오클이라고? 아 총소리 나는데 가야겠지? 죽는 한이 있어도 퀘스트 해야되니까 물이 없네 밥은 있다 빨창에서 사는거 같은데? 물 갖고 있는 사람? 물 주세요 아따 나크캐스트도 해야돼 204먹기 맞죠? 그냥 맥주? 으응? 으응? 물 있는 사람? 빨창에서 죽여달라고 지금 빨리 지금 소리치고 있잖아 지금 어? 으응? 아씨 한놈 더 있었네? 아 얘길 내가 죽였어 얘가 죽였네 서로 서로 죽였네 어? 이거 비싼 샷건 길쭉한게 더 좋나? 비슷하던가? 블라샷 서로 싸웠구나 우와 이거 이거 켜지지 않나? 오락기? 왜 안켜져? 프레시도 같이 하지 왜 따로 달아야되나? 아 빨리 왔으면 한놈 더 아는건데 이걸로 이걸로 하면 돼 핫게임 플레츠겠지 당연히 어? 어? 설마 라이언상 아 고양이쌍 헉 유아스비상 완료하면 된다상 왜 쓸쓸이 왜 또 있지? 뭐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여기서 풀소리가 났는데 여기서 풀소리가 났는데 어 이거 좀 뭐야 안동이 없네 손잡이 있는거 이게 좋긴 해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가끔 여기 물 떨어져있네 그냥 나갔다올까? 다리 건너서 소리가 끝났네 이 앞에 포트 탈출이 있으면 탈출하고 구글 쪽쪽 소리 아니면 죽이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USB에 가방 중인데 한번만 더 갔다오죠? 포트 있으면 탈출하고 캐스트 두개 완료되니까 USB가 생각보다 진짜 저주 걸리면 진짜 안나오든 제발 포트 못 닦고 문 흐려요 없어? 아이씨 없네 이거 지금 먹으면 안되는데 야 이거 맥주 술 먹으면 어떻게 되죠? 수분은 차는데 어떻게 되더라 이거 맛이 가나? 취하면 어떻게 돼? 이거 40이나 차는데 백주? 어 괜찮은거 같은데? 안주도 맞다 안주 안주 근데 6% 하라고 했어 고기 안주 이거 고기 안주 아니에요? 프라이커? 미트? 오케이 아까 미션 하나 있었지 근데 6%를 뭐 이렇게 먹냐 얘는? 이때고 맛이네 오케이 미션 크리오 계신가요? 고기 안주 예스 감사합니다 계셨네 잊지 않고 있었어요 여기 좀바 조심 손소리가 많이 나긴 했는데 빨창이 아닐지도 이런거 그냥 피고 가는게 더 낫지 않아 여기 후레쉬 이렇게 약해 싸구려 달았나? 요즘도 그 후레쉬 되나? 총에 막 후레쉬 7개 8개 달아가지고 태양권 후레쉬 앞뒤로 막 달아가지고 발광을 하던데 총이 아직도 되나요? 개조해가지고 태양권에 샷건 총알중에 또 성강 터지는게 있어 쏘면 문 열려있어요 누군가 빨창으로 들어갔다 진짜 후레쉬가 있으면 진짜 안보이거든 바세린 연고 바르기 너무 쉽잖아 근데 지금 바세린이 없네 왼쪽에 무슨 발칭이 있는거 같애 컷 아아 한마리 더 잡을 수 있었는데 빨리 와줄걸 한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 자 캐스트 두개 완료하고 일단 라스트 세건 한번만 더 가자 일곱시네 빨가야 되는데 연유요? 아 연유 연유 좀 먹을거 뒤져야돼 goes igne punk 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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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달고 가자고 카메라가 뭐죠? 아 여기는 오락기 달고 가자고? 얼마인데 오락기 오락기가 있어야되봐요 별 도우면 안되는데 앞에 뭔가 볼수가 있는 열아상같은게 있는데 이삼만? 어디다 붙이는거에요?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다 이거 열아상 카메라 2만원 오 참치 0보바르기 미싱있었죠? 0보아상 좀 남은거있고 몇개 남았죠? 3개 돌자마자 바르고 2개있으면 그냥 바를될거같은거 총알은 대고 수리하고 물을 먹고 무르 그 다음에 돈가방 그냥 제출하고 포니셔 떴다 AKM AKM으로 하는거 쉽지 이거는 내 전문이야 아 드디어 PS 풀리나요? 이거하면? 이거 무조건 해야겠는데? PS가 정말 7탄의 그냥 보통탄이잖아 AKM 다음에 할때는 AKM을 하는 미션을 해야겠네요 국밥 7탄 국밥 7탄탄체가 연사가 느려서 좀 별로긴 한데 중거리 다 커버되서 중거리 다 커버되서 스왁 이거 롤렉스키 아 찌뽀라이터 찌뽀라이터 갖다주는거다 세관에서 무슨 그 트렁크 열고 이거 뭐야 아 이게 완료되잖아 2키라는거 아 또 씨 또 줬어 맞아 이거 안해도 되지않나 근데 3개 또 먹어야돼 저건 안해도 될꺼야 아마 저거 해야 뭐 다음께 나오는게 아니라서 뭐지? 어 이거 하는김에 할수있으면 하죠 캐스트 할려면 이게 보상으로 돈도 주거든요 쌀 먹좀 하고 창고 속으로 개길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샀거든요 널널하구만 널널해 뭐 사야되지 아 프로피탈 프로피탈만 사먹고 가면 되겠다 좀 많이 사놔야되는데 프로피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금방 ... 없어서 ... ... 롤드 퀘스트하면 돈이 없애지는 이를 이제 알았어 첫번째 안죽고 그리고 총알이 계속 나아가 총알이랑 각종 소모폼들 이런 뭐 뭐 진통제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안죽고 은근히 총알이 한 발에 500원이라 은근히 압박감 있고 그래가지고 부먹 아 부먹 부먹 뼛브라지면 안되는데 맞다 카빈키 챙기고 가자 아무나 한 놈만 죽이면 된다 딱 대라 제발 제발 죽어줘 제발 일단 무조건 무조건 기숙사야 무조건 한명은 와 가는길에 죽이면 되죠 무조건 스폰키를 한번 노려보고 야 총 멋있다 울티마 역시 여기 이제 옳아게 나옵니다 이거 야투경인데 야간투시경인데 게임보이처럼 나오는 야간투시경이라 해야되나 사실상 거의 의미없는 열아상인데 잘 안보임 게임보이처럼 나오 유모아 게시판좀 볼까요 그냥 무수보이처럼 무수보이처럼 그냥 무수보이처럼 아니 무수보이처럼 유화정. 뭐야 이거. 아 근데 이거 좀 알못인데요? 여기서 먹어야지. 거꾸로 먹어야지. 이렇게 까는거 이빨로 까는 애들이 있는데 다칩니다 이거. 여기 거꾸로 먹어야 맛있지. 급하게 먹는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뜯어먹는데 이빨로 뜯으면 계속 이렇게 뭔가 뜯겨. 약간 재질이 손톱 같거든. 이렇게 뭐 계속 뜯어서 먹을 수 있긴 한데 거꾸로 먹으면 돼. 밑은 더럽다고요? 여기는 안 더럽냐? 똑같지. 밑으로 먹어야 맛있지. 씻고 먹으면 된다고? 요구르트 먹는데 씻기까지? 아들, 여친 등장에 고장난 엄마. 뭐야? 아 이런거 재밌는데. 이런거 재밌어. 옛날에 한 실험카메라 있잖아. 그 엄마 반응보기 뭐 그런건데. 옛날에 SBS에서 저런거 많이 했는데. 몰카 같은가. 요즘 유튜브에는 막 주작한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자오 고시영상. 볼륨주의. 조심. 사자오가 뭐야. 아 뭐야. 진짜야? 소리질렀는데 쥐가 멈췄어. 진짜인가? 진짜. 사자오네. 진짜 사자오잖아. 조포도 방석 켠다는 치즈 수준. 아 뭐야. 아우 무서워. 카드놀이하네. 괜찮나? 좀 무섭네 이거. 호랑이 문신 뭐야. 용가같이도 아니고. 아 나 큐 돌렸다. 가자 기술사. 일단은 바셀리부터 파라고요. 미션. 아 여기는? 어떻게 해. 기다릴까? 얌시? 이거. 제가 슈보네 하거나 옛날에 킬케 할 때 썼던 수법인데요. 지쪽에 태어난 놈 있죠? 아까 내가 태어난 자리. 전판에. 전전판이었나? 일로 건너가려고 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기다렸다가 쏘면 돼. 잠깐만 이거 야투경 어떻게 보죠? 보이세요? 개구리? 어떻게 보는거야 이거 야투경. 어떻게 쓰는거지? 이거 지금 보이고 있는거네 지금. 잘 안보이는데 근데? 밝아서 안보이는건가? 이걸로 지금 어둠을 볼 수 있어. 더 가까이 안되나요? 더 못보나요? 가까이. 단은 무슨 개구리가 있고 위에만 되는거 같은데? 이러니까 2만원밖에 안되지. 스폰캐 한 번 놀아보고 숙사로 갈게요 이쪽 여기 문 앞에서 태어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원래 안 왔나 보니 안 나왔나 봐 나 왜 앞에 부품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지? 엠보스 이쪽이 아까 저쪽에서 태어났잖아 안 나왔나 본데 여기 그러면은 숙사로 가죠 저쪽 라인에도 태어날 수 있거든 조심 엠보스 엠보스 빼라고? 안 빼도 될까? 빼는 거랑 지금 상관없어 저 앞에 살짝 가리는 거? 저 엠보스 아닌데? 저 검은 색깔 뭐지? 검은 색깔 앞에 있는 게 엠보스 아니야? 맞어? 엠보스야? 조준용 늘어나든가? 아니잖아 가리는 거 다른 거잖아 저건 소금기라고? 아 개구리가 엠보스야? 아 개구리 원래 기본으로 껴주는 건 줄 알았네? 아 개구리처럼 보인 건가? 아.. 아.. 눈가리 아 나 그거 말고 조준할 때 저 앞대가리 가리는 거 저거 얘기하시는 줄 개구리 뭐야? 기본으로 주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네? 다리로 갈까? 밑으로 갈까? 아.. 항상 고민이야 이거 내가 총이 다른 거면 다리로 가는 게 좋거든? 아 다리로 가? 처음엔 다리가 나 보이셔? 열한 사람 이걸 어떻게 사람을 잡아라? 저거 아마 깊어가면 그래도 좀 보이겠다 어두워서 오른쪽 발사 와.. 소리가 이상한데? 소음기 들려서 탁!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 소음기 샷건이라 근데 은근 또 거친 거 같고 은근 간지나는 거 같고 저기 누구 뛰어간다 하나 둘 셋 뭐야 저 사람이야 삼인큐? 아 씨 기우스 하러 가야되나? 삼인큐 잡을 수 있나? 본 거 같은데 한 명이나 한 명만 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 거 같아 아니 한 명 점프했어 6회부 삼인큐 벌써 나왔을 리 없고 거의 아니고 35분에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아니라고 보면 돼 오는 거 같아 한 명이 나 본 거 같습니다 뭐가 발속이 나요 지금 오변은 잘 됐어 어차피 내 몸 희생하고 한 놈만 같이 간다는 마인드로 여러 사람 봐지냐고? 안 봐지 펜트에 타너라고? 왜 죽을 사람처럼 얘기하시는 거죠? 갑자기 아이씨 기우스는 그럼 없겠지? 삼인큐가 저기 있으니까 커스텀의 열 몇 마리인데? 쟤네 태하는 대로 보니까 기우스 다 틀렸다 가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 위에서 태어난 거 같기도 하고 아이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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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어 아니 이쪽으로 안 나와 쟤네 이쪽으로 오면은 저쪽으로 갈 거야 저기 인텔방 쪽으로 그리고 세 명이라 발소리 잘 몰라 세 명이 동시에 멈춰야 되는데 자잘한 거 거의 못 뜬다고 보면 돼 게다가 스캐버도 있어서 쏜다 사건 세 명이라 그거 대충 다닌 대충 두 명이면 소리 들만한데 세 명이 동시에 약간 대충 다녀서 근데 얘네가 뭐 하러 다니는 걸까? 캐스터면서 세 명이 다니는 건 캐스터로 온 거 아닐까? 이쪽 왼쪽에 컨테이너 캐스트 불꽃놀이 뭔데? 달이 건너지죠 인텔 갔을까? 벌써? 하긴 갈만해 시라니 원래 계속 뛸 거니까 3인텔이니까 야 인텔로 가 달이 건너 탈출인 거 같은데? 뭐야? 원래 여기 여기 이렇게 생겼나 원래? 3인클대 킴건이라 거의 다 끼 힘들고요 2키라만 잘하는 거 어디 쪽에 있을까? 인텔 열렸어요 넘어갔나? 벌써? 총 소리가 나긴 했거든 근처에서 세 명이라 파이밍이 빨라도 있지 않을까? 애매한데? 저기서 그게 왜 있어야지? 어차피 넘어갔으면 못 잡아 쫓아가기 늦었고 인텔 쪽 지금 파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지도 또 이풀 맞냐고 나 이풀 아니기나 간 거 같은데요? 아니면 아직 신골죽 있으려나? 신골죽인데 벌써 파밍할 시간이라 가을 시간이라 안녕하세요 계신가요? 뭔 소리야? 그냥 간 거 같은데? 빨창하러 갔나? 안 틀었죠 아니 2층이 열려있어 이미 2층이 열려있어 아니면 사실 나랑 비슷한 데서 태어나가지고 기숙사까지 털고 지금 저쪽 반대편에 가고 있는 중 아닐까? 신골죽 벌써 털었을 텐데 3명은 기숙사가 아저음 늦었지만 씨 아 그냥 기숙사 갈 걸 뭐 3명이라도 이론상 7명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신골죽 박아보자고? 100% 없지 뭐야? 어? 여기 4클인데? 안 먹었죠 왜? 어? 이루카? 이루카 그 나루토 선생님 아니야? 어? 발소리나 여기 뭐하는데지? 스캐보 발소리인데 스캐보 완료됐어야 됐어 이거 지금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라색깔 이상한 투.. 두 권 쓰고 있다? 뭐야 이거 누구한테 죽.. 사람한테 죽었는데 안 주워갔어 템을 왜 안 주워갔죠? 비싼데? 죽이기만 하고 이루카 씨가 죽였는데? 언론키 챙기고 넘어온 놈이네 이거 뭐지? 어떻게 된거지? 사쿨 또 끼면 안 돼 저거 끼고 저거 끼고 저거 끼고 그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어? 아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딱 봐도 여기 저쪽에서 넘어오는데 누군가한테 죽어서 이루카 그리고 이쪽으로 갔겠죠 칭골조롱 칭골조롱 가서 먹고 세명은 어떻게 된거죠 세명은 세명이랑 만났을 근데 그놈들이 이루칸가? 이루카 선생님 나루토랑 사스케랑 사쿠라랑 사인큐 아냐? 같이 다니고 있던데 중고 닌자시험 여기 안 털었는데? 너무 조금 힘내야겠네 다리가 없당 안 턴거 같은데? 모에 모에 얼마지? 100터 소음기? 아 나 다 차고 넘어 씨 삿글버리통 4만원 타나? 모에 모에 쁠 왜 안 먹었지? 자리 없어 근데 진짜 캐만 하고 태웠나? 몽키가 있지? 세이소 날인캐가? 아 가지 말지 어 눈으로 봤어 세병 지나가는 것 봤어 저 주유소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네 나도 나갈 수 있다 지금 나갔다 다시 오야되나? 사실 다시 오는게 맞아? 큐가 빠르니깐 한 번만 다시 오까 그러면? 모두 안왔네 여기는? ㅋㅋㅋㅋㅋㅋ 보여드리께요 야투경 정말 화질구리다 화질구지다 핵토리에서나 쓸말 할까? 근데 샷건은 이렇게 써야돼 이렇게 아 3인격 길목에서 기다렸었는데 이쪽으로 안 오다니 한 번 더 가겠다 메시야 라스트 원 이번엔 못 죽이면 뭐 내일 하지 뭐 내일도 샷건 이러고 아니 한 번 1킬 남았어 이제 샷건 그만 쓰고 싶다 아 이제 나도 그만 쓰고 싶어 이제 너무 많이 썼고요 에 좀 물리고요 뭐야 이거 안 팔리네 4스킬 좋은거랑 눈깔 비싼거고 이걸로 바꿔야지 물밥먹고 출발 물밥먹고 출발 트로피 두껀째네 물 이정도면 되겠지? 혹시 모르는데 하나 하나 가져가자 저거 2만원짜리 있네 욕차나 먹어 출발 정말 라스트 파운드 아 아 아 아 아 신골저 가서 연유 어 신골저 가까우면 신골저 가서 연유 사람 기숙사 가까우면 기숙사 빨창하고 크로마키 박은 다 버릴게요 스폰키를 한 번 보고 스폰키를 한 번 보고 스폰키를 한 번 보고 엔지야 레그프레스야 라면 빨리 시켜먹는거 아 이거 어저께 봤던거잖아 무림해서 어린아이야 노인을 조심해야된다 이거 뭐야 진짜야 아니 잉어를 타고 다녀 잉어는 왜이렇게 큰거며 진짜 타고다니는거야 AI야 뭐야 진짜야 도 문제인데 균형감감 미쳤는데 주작이겠지? 합성? 뭐야 나 게임만하나? 주작 아니야? 뭐야 마르코가 누구지? 샌즈잖아 체라이? 아니 밑에 해골이 더 무서운데 이거 뭐지? 아 성형하는 것처럼 보여줄라고? 저 이씨 저 해골 나 샌즈로 변신하는건줄 어 성형했다 이 푸시야? 턱 깎았다 뭐야 뭔가있네 칼콥 통조림 현실 뭐야 진짜 먹방실문인데 저거 아까 그 먹었던 생선 몇개 팔더라고 어 뭐야 저거 널드 스 어 introduction bound 오브 mesa healthy 슈 anything instead ont honest 어떻게 드십니까? 흐헤헤 쓰읍 쓰읍 실제로도 맛있나요? 흰지향이 강한 꽁치 밥도둑? 쓰읍.. 밥도둑이라고 자, 사람 죽여 사람 1킬 만 기숙사 아..이것도 빨창쪽인거 같은데 어? 형님 컨텐츠로 하루 곱고식 국목방 어떠신가요? 자, 아까 내가 태어난곳에서 달려오는놈 노리기 신골조에서 인텔파밍하면서 오는놈 기다리기 어떻게 할까? 인텔? 언놈키쪽? 인텔은 존버가 아니야 인텔은 애들이 무조건 와 인텔은 애들이 무조건 와 인텔은 애들이 무조건 와 인텔 갔다가 기다려보고 안되면 신골조에서 맞짱 뜨자고 데드트 이글 어, 맞아요 비싼거야? 아까 집에도 항자로 있는데 비오는거야? 무슨 소리야 이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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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팬티 들어가지나? 안들어가질걸? 조금만? 데드트 이글 한번 한번 해봐야되는데 인텔 하나만 줘봐 십오만원? 십오만원? 왕했나봐 안나와 인텔이 한번도 못먹었어 한 10번정도 왔는데 한번도 안나오 거짓 비가오네 아 무서워 또 아니지 저기 스캐브가 기관총 아까 한번 죽어가지고 스캐브가 얘기했는데 신골주에 누가 온거 아닐까? 무서워서 못 먹겠어 저기 주사기도 가끔 나오거든 뭐가 이렇게 거지지? 7.5호탄이 뭐야 아이씨 아이씨 캐브네 맨날 캐브가 저기 열고 오더라고 골조로 갈게 신골 반동이 진짜 없다고 앞에 발소리 캐브니? 캐브네요 너무 소리가 커 캐브 아니면 유비야 눈에 바른가봐 잠시만 대부 우리 지금 계속 올게 친구 쪽 사람 벌써 와 있을 수 있어 조심있어 하시고 안왔네 아 다들 어딨어 또 어? 뭔 소리 났는데 여느라도 으악 소리 나는데 뭐지? 누가 쏘는건가? 봐봐 소리나지? 어? 여기서 으악 소리 나는데 2층? 스태브 2마리 경비병으로 세워놓고 밖에서 깨부 사람 안왔어 아 안오면 어떡하냐 잡아야되는 것인데 싱글 쪽 인기 많아서 올 텐데요 연유 없나? 응? 뭔 소리지? 섬광 터지는 소리 아님? 왼쪽에 뭐가 있어 일단 놔둘게요 일단 놔둘게요 스케브 밖에 있는 놈들은 어 어때 경비병을 여기 위험한가? 저쪽에 쏠 수 있나? 아 아 거슬려 적어봐야지 열화성 꼬문색이 꼬물꼬물 자 한번 모험 걸어볼까요? 모험수 여기서 유탄 싸서 2층 기숙사 쪽에 연락 갈기면은 사람 가끔 죽거든 창문 위험한데 딱 열다섯 번만 쏠게 좀더 위로 좀더 위로 할소리 이거 들어왔어 왜 이 녀석 쏘니까 오네 스케브가 사람인줄 뭔 소리 나지? 기차 소리? 여기서 쏘는거야 스케브가 내가 저기서 죽었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맞추는거야 조준중도 없구만 원래 원래 기차 소리가 나던거야 여기? 갈게 올드가스 쪽으로 신골줄 아무도 안오고 스케브 아아 오씨 살짝 맞을뻔이네 저 경비병을 세워놓고 신골줄 사람오면 확인하라고 하고 올드가스 스케브 기우사 갈걸 아이씨 기사 쪽으로 다 갔나봐 맞다 부작용 마법의 나무 확인 마법의 나무 확인 누구 여기서 레드카드 먹던데 왜 날 안나와 하르코프텍 살아야할때 PMC만나고 킬쾌할땐 드럽게 안만남 크크크크 케브형 저기 걸어가고있어 사람있나? 어디야 저격스케브가 쏘는거지 저격스케브가 쏘는거지 저격스케브가 지나가는 사람을 쏘는거같은디 이거 좀 총에 안맞아 내 샵반보다 좀 별론거같애 너무 반동이 없어 반동이 좌우로 있어 이상해 내 스타일이 아니랄까 총알 40발밖에 없다 나가야되나 기업사 한번 가봐야되나 여기서 좀 먼데 여기서 이거 다 열려있긴해 기업사 기업사 있어도 이미 끝났겠다 싸움 근데 막판이니까 한번 확인만 할게요 띵毙 맞다 나 황금스웩인가 그거 트렁크 What kijken 방역 어디였지 거기였나 저쪽 다리 건너 빨창쪽이었나 500적 쾌가 있거든? 따가워 오른쪽 뿔소리 스캐브일 한글로 이제 앉아볼게요 너무 늦었어 교수가 몇분이죠? 27분이라 거의 10분이상 지났는디 그래 택시는 아직 안타는데 없는거야? 안타는거야? 6개부들 들어올 시간 신고좀 잘못된 선택 빨창이요? 빨창은 늦었지 캐스트가 거기인가? 이거 보고 그냥 나가야지 어? 있어 아직 나다 샷건맨 있어 야 서로 캐스트 해주게하자 가동이죠? 너가 하든지 나가든지 둘중에 하나하고 자러가자 2층 2층이야 2층에 불교했어 점프했죠? 후우 내 밀어 나 간다잉? 너도 해야잖아 캐스트 아 저거 레이저 내 레이저 보이겠다 레이저 좀 끌게 친구야 됐어 어디서 쌌지? 아 레이저 위치가 확실히 보여서 양쪽 2명 수류탄 수류탄 안맞았나? 일부러 앞에다 던졌는데 안됐나보네 오른쪽 넘어간건가? 안보여 뭐야 태부형 아니야 나 나 아니라 나 아니라고 미친 튀어나온 거 아니지? 무서워 이때 끝난다고? 부작용 부작용 아웅 머리 띵해 눈에 발랐어 소리 안날거야 아마 요즘에 패치돼서 어이 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 어딨어 분명히 5초로 갔는데? 도망갔진 않았을거 같은데? 왜 없지? 프루탄이 없어요 어이 너 너 너 나 너 스캡한테 준거 아니지? 너 설마 너 이거 수루탄 킬 안되나요? 혹시 킹건으로만 죽여야되나요? 수루탄은 아닐거야 아마 지나갔어 앞에서 죽었어야 돼 아 아 아 너 수루탄 파편 맞고 죽었냐 혹시? 안돼 제발 하나님 맙소사 NO 스테이밍 나 그걸 왜 죽어 거기에 하 씨 아니 근데 입었잖아 옷 입었잖아 킬로 인정해주면 안돼? 아 아 한명 겨우 찾았구만 씨 내나 씨 뭐 아 수루탄 킬이 없나 지금? 수루탄 킬이 없나봐 피랑이야 에이씨 그 그 수루탄 있으면 점프를 해야지 근데 내가 잘했어 왜냐면 이 녀석이 좀 치는 애야 어 얘가 좀 치는 애야 몇시간인지 볼까 여기서 못보나? 수루탄 까는거 보고 푸시한거에요 근데 내가 그냥 앞에서 던져가지고 죽은거임 어 얘가 좀 치는 애야 하지만 내가 더 졌고 에이씨 아이씨 금고 아 택시 없어 아 기찬 집 보라했다 챙기자구 그거 어디있죠? 203원가요? 나 배고프네 303원? 먹고 나가야겠다 아 수루탄 파편에 죽어버리냐 아이가 잘종하지 실례지만 수루탄 터져서 그렇게 된거 같은데 이거 어디다 놔두고 놔두는거더라 빨창 이쪽이야 이게? 빨창 이쪽이야 이게? 아 너무 먼데 나 그쪽이 탈출이 아니라서 다음에 해야돼 나가죠 다음반에 돌려서 트레일러 파크 쪽에 태어나면 바로 하면 되는데 이게 죽으면 없어지던가 나갔다가 와도 혹이 사거리가 꽤 길어요 폭탄이 터지면서 쎄알같은게 튕겨나가는거라 근데 온좋으면 살수도 있어 누우면 잘 안맞을수도 있어 아 수루탄마다 또 성능이 달라서 내가 지금 터뜨린게 그래? 좀 사거리 긴거래 아 저거 죽어버렸네 어쩐지 소리가 안나더라 넘어갔는데 수루탄 캐스트가 지금 없을텐데 깹스 놔 흥 흥 나 좀 꺼내준 여기 있어 그니까 부산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그니까 에그 집에 가자 1킬은 했는데 이것이 서로 탄킬이라니 의의 없네 그래도 역시 기술사에 한 명은 있어 탈출 배박수 어우 끝났는데 또 주시네 거니 15만원? 무조건 해야지 탈출 못하는거 아니지 스크도 왜 이렇게 많아지 단판부터 라고? 아 그래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거 막판인데 콕콕 그래요 아 18시 가야되 12시 신데렐라 걸린단 말이야 치즈즉과 유튜브에 유튜브는 뭐 상관없지만 치즈 다시 보기가 짤리고 뭐야 맞다 총을 500억원짜리잖아 지금 2000원 쐈어 후 15를 버려? 아니 뭐 15만원 당연히 해야지 다음반 바로 갑니다 탈출 못하면 어쩔수 없고 그래도 황금, 수액, 라이터도 해야되니까 어쩔수 없지 그리고 15분안에 탈출하면 돼 생방반의 특권 맞아 그리고 유튜브 이제 12시간 상관없어 어색하니까 따로 올리니까 따로 올리고 있으니까 그냥 다 올라가 배터리 다 모은거 같은데 4개? 데즈트 이글 20만원이라고? 그 다음에 데즈트 이글 넣은 한번 해봐야겠다 총 소리 궁금한데 아 제가 방금 써볼걸 미션 슈.. 뭐야? 연유까지 다 먹으면 한판에 25만원이라고? 허어! 너무 돈에 연연하면 안 돼 아.. 이거 헤드샵 맞았네 이걸 수루탄 그거 머리에 들어감 머리에 아마 작은 파편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리가 좀 됐는데 수루탄 해도 진짜 불쌍하다 한 번 팔다리 맞았으면 사라질 수는 있는데 뉴탄은 아무도 안 맞았고 미용실 맞다 미용실 가야죠 미용실 펌 메싱 얼리더라 두 시간 아뇨 한 번 더 갈거야 한 번 라스트 원 기운 건 얼마나 쓴거야? 통과 때문에 돈 다 나가네 이거 캐스트키? 황금 수액이요? 들고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다 나가네 먹어버려 준비 끝 출발해 아아아아아아아 으아~! 지금 주지 왜? 왜 지금 주는 거야? 왜 지금 주는 거야? ㅎ ㅎ ㅎ ㅎ 하아 1킬 추가인데요? 저건 뭐 하다보다? 하다보면 되는거구나 군대가서 이제 저격하기 도로 돌아다니놈 레벨이 올라서 그런가? 어 이거 볶.. 쫓기 하나 더풀이네 어디지 이게? 쏘 땅 수루탄으로 킬 확인 가능해서 오히려 퀘스트 가지고 있는게 좋다고? 그렇지 멍취를 할 필요 없지 뭐 독덱? 독덱 확인? 뭐였지 어디갔어 뭐 확인하려고 했지 근데? 그냥 헤드샷에 죽었는지 보려고 한건데 얘였던거 같은데? 음욕축 1479시간? 적네 죽을만하네 내가 더 높잖아 1800시간이잖아 내가 더 높았다 트레일러 파크키 가져가야되네 황금수액이 챙겨왔거든요 황금수액 찌뽀라이터 트레일러 주차장 있고 컨테이너 내부 이거 트레일러 파크 이거면 돼? 아니면 케빈키가 있어야되나? 케빈키 있어야되지 케빈키까지만 챙겨가자 케빈키 케빈이건고 트레일러가 케빈이라고? 아 그래요? 이게 케빈이잖아 포터블 케빈 장난? 있는거네 오케이 라스트로 포터블 아니라고? 아 뭐야 누가 맞다고 그랬어 탈투로 배박수 PMC 죽이면서 연유까지 먹으면 10만원 15만원 15만원 30 40 40 35만원 괜찮은데? 머리 20번 자를 수 있어 탈색 2번 이상 할 수 있어 좀 비싼데서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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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키랑 2키랑 다른건가? 트레일러 파크 포터블 케빈키 말고 다른 꼭 케빈키가 있어? 포터블 케빈키 이거야? 이건가보네 이름이 똑같애 케빈키가 툭 어? 있는데 그거? 아 둘 다 똑같이 잘 샀잖아 아 근데 줄임마로 왜 둘 다 케빈키냐고 헷갈리게 트레일러 파크 포터블 있잖아 오케이 아니라고? 트레일러 파크 붙은게 케빈키라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는거잖아 이거라는거 아니에요? 트레일러 파크 포터블 케빈키? 이거 아니야? 있는거 아니야 지금? 이거 맞다고? 어 맞잖아 계속 들어있잖아 왜 계속 아니라던가 자꾸 여기 들어있는데 여기 두개 넣는데 자꾸 뭐 다른건줄 알았네 자꾸 뭐 다른건줄 알았네 아니 안에 들어가있잖아 내 지갑안에 왜 자꾸 저 헷갈리게 해 열쇠를 좀 줄여야돼 열쇠 모바일 좀 느리다고?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지 탤모제스 온 선풍기는뭐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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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 조립을 제대로 안 한거 아니야? 저거 너무 심하잖아 저거 한 바꾸 도 못 도는게 말이 되냐? 한 바꾸돈 돈것 같기도 하고 으흐흐흐야 진짠가? 선풍기 자체가 이상하게 생긴 뭘로 만든거냐 모르겠는데? 부대 대표로 이름 콘텐츠에 준수형 이순신 이름이 예선탈락 저보다 더 센 분이 계시더라구요 김병장 박혁포 이름이 박혁포 중사 김대장 상사 김대장 대장이라고 대장이 포스탄가 나라지길 김국군 진짜야 탱크보이 박기갑 움직임을 쏜다 박혁포 적이 나타나면 반드시 어택하자 어택가사 어택은 뭐야 이런 외국이점인가? 시끄럽고 기숙사 갈게 아 제발 아 또 여기야 기숙사도 못가겠네 어차피 넘어가는 길이다 기숙사 들리죠? 어차피 가는 길이긴 해 저기 포탑을 키네 숙사 숙사 왼쪽 올라오는 스폰 하나 있구요 오른쪽이었나 이쪽이었나? 안보여 넘어가야 되지? 숙사 이쪽이지 이쪽 대각선 저 앞쪽에 스폰 하나 있구요 요쪽이 난 좀 헷갈려 여기랑 기찻길이랑 여기 저기 무슨 기지였더라? 저기 방금 저 기지랑 여기 사이 있죠? 여기 길이가 좀 헷갈리더라구 나머지는 다 외웠는데 저기 풀숲이 많아서 그런가 여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발소리가 아 여기 비가 오냐? 안보이게 밀리지도 않고 이거 여기도 유명한 존버 자리임 여기 넘어오는 애 죽일라고 숙사 도착한다잉 바로 가동으로 간다 가동 오른쪽 계단은 안좋은거 같애 아니다 아니다 나 오른쪽 계단이 좋네 왼쪽은 침대 하나 넘어야되네 해치되서 빠꼬르라면 소리 안난다지만 솔직히 기숙사 들어가는거보다 여기 치코리타 하는게 킬율은 더 높을거같은디 이 근처에서 여기 여기 숲에서 사실 여기도 확률이 더 높아 가동 나동까지 커버가 되고 여차 한번 들어갈수도 있고 안에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데 치코리타 좀 가호가 상하잖아 보스 있을수도 있어 조심 택시 있어요? 아무도 안왔네 벌써 여기서 애들 기다릴려면 어디에 있는게 제일 안전할까? 맛있고 사람 죽일라면 중앙은 어? 라이언상? 아 닭상 황홀상 어저께 미션있었는데 어? 발소리 발소리가 났거든요 벌써? 누구지? 중개가 편한가? 스캐본가? 하단식 원래 물이 열려있나 이거? 하단식 원래 물이 열려있나 이거? 안 열려있지 왜 열려있는거지? 스캐본 여기서 나갔나? 어디있어? 어디있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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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기입사 또 아무도 안오냐 이제? 아니면 택시탈 간다잉 뭐야 황홀 두개 황홀 두개는 못참지 맞다 택시 타면 안되네 케빈 가야되네 왜 아무도 안오 아 아 아 아 5분만 기다려볼까? 택시타고 다시 또 오자고 그럴까? 택시타고 나가는것도 평판 잘오르는데 물텐데 택시타고 택시же 택시탈 어 방금 스케버 있었어 경비병으로 놔둬네 안 와 갈까 그냥 트레일러 파크로 이제 여기까지 안 왔으면 거의 안 온다고 봐야 돼 한 명 정도 올까 캐브야 이거 어 2층 소리 났어 1층에 들어왔나 지금 이쪽으로 소리 났거든 계단 열리는 소리 안 났는데 몰래 열었을 수도 있어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원래 이 게임이 위아래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출발을 준비하고 1층은 타일 소리가 나야 된다고? 그런가? 나무 소리밖에 안 나 방금 틀렸어요 왼쪽으로 아까 움직였는데 스케버 같기도 하고 아까 풀도 하나 왼쪽 하나 사람이다 이거 아씨 가버렸네 어디로 간거지 3층으로 간건가 1층인가 이쪽 약간 이쪽으로 가는 느낌 났거든 대각선으로 이쪽으로 나간건지 2층으로 올라가서 이리로 간건지 밖에는 좀 스켜보고 아이씨 스켜부잖아 다 스켜부야 설마? 사람처럼 움직여 어이씨 하나 더 있어요 스켜부같은 이쪽에 소리 나는데 3층인가? 3층인가 본데 1층 아니면 3층 이 소리는 뭐지? 1층 아니면 3층 이 소리는 뭐지? 저 밑에 소리 나는데? 이쪽에 소리 나는데 여기가 아니면은 3층 1층이네? 3층 가기 싫은데 3층 3층 4층 1층 3층 1층 2층 2층 3층 클리어~~ 어딜 도망가? 놀라 빨리 도망가네 밖으로 나갔네? 하나 더 와요 근데? 사람이야 또 어떻게 할까 지금 밖에 왼쪽에 사람이 있어 스캘분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쟤는 어차피 샷건맨이니깐 먹을게 별로 없을거란 말이야 온다 너였어? 스캐분인데? 스캐분 와요? 아닌데 내가 흐리 난거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데? 총기 고장 총기 고장 시프트 엘 시프트 엘하고 뭐였지? 맞았는데 흐흐흫 스캐분였나 보네 그래도 다행이다 사람에서 죽었어 스캐분이 슈 brace 어? 알죠? 어? 알죠? 아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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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O 아쌰 통화를 더 내놔 없을 것 같긴 한데 발소리가 사람같지 발소리가 사람같지 이번엔 런하자고 택시타고 할까요? 아니면 트레일러파크 할까요? 택시타고 하죠 왜냐면 트레일러파크는 그 다음에 태어나면 바로 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퀘스트인데 다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리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서 다리 밖에서 1분은 60초 나가면서 배 박수 박수 아까 그건가? 2분 60초 2분 60초 스캐브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씨 사람소리랑 너무 헷갈려 3일전 덤불에 느려져서 못한 풍월량 기억해 아 나 저기 숨었다가 5초 남기고 뛰었는데 덤불때문에 스타트가 느려가지고 덤불에 걸린채로 1초 남기고 못했어 미리 있으면 안돼 여기 이 머리 쏜단 말이야 5초 남기고 5초 남기고 5초 남기고 5초 남기고 5초 남기고 6초 남기고 5초 남기고 다리 맞았네 역시 다리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칭창맨님 15만원 감사합니다 형건이 아니지? 아이고 피엠스 죽일까지 10만원 아 그냥 연유가 안나오냐 이것도 찾아드릴게요 어저께 100만원 주셨잖아 흠 흠 흠 흠 흠 각 이상하다 저 노래가 아닌거 같은데 근데 좀 노래가 잘못된거 아니냐 저거 꺼져 셰업게 셰업 뭐야 그 다음게 없어? 그래요 이거 주네 이거는 중거리대로 가능한 그런 샷건 총알이거든요 구술탄 왕구술탄 흠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오늘 밤 8시 언저리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후원해주신분들 미션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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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